한국사학능력검수시험 고급 해설 강의를 함께하게 될 한경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39회 고급 문제죠. 1번부터 차근차근 한 문제 한 문제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입니다. 교사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왔죠. 자, 보시면 사유재산과 계급이 나왔다라는 것 딱 통해서 우리가 어느 시대인 걸 파악할 수 있죠. 청동기 시대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눈치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기에서 청동기 시대에 대한 내용을 찾으면 되겠죠. 농경과 목축이 시작. 자, 우리 농경의 시작이죠. 바로 신석기 시대죠. 신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가 바로 신석기 혁명, 농사 혁명 해서 신석기 시대를 묻고 있어요. 신석기 시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가락바퀴를 이용해서 실을 뽑기 시작했다. 자, 원시수공업. 우리가 이제 38회도 풀어보면 알겠지만 계속 비슷한 어떤 선지형들이 나오고 있죠. 이것도 언제예요? 바로 신석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3번 쟁기, 쇠스랑 등의 철제농기구죠. 그렇죠? 철제농기구 때, 청동기 때 나올 수가 없죠. 바로 철기 시대 때부터 나오겠습니다. 자, 거푸집을 이용해서 비파형 동검. 자, 거푸집을 이용한 건 했는데 비파형 동검이에요. 이거는 청동입니다. 청동으로 만든 동검인데 이거는 청동기 시대에 대한 거죠. 만약 이게 철기 시대면은 세형 동검이 되겠고요. 자, 청동기 시대.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정착 생활을 하면서 움집이 처음 만들어졌답니다. 움집이 처음 만들어진 거 역시 신석기 시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 가겠습니다. 자, 가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죠. 역시, 뭐 유형이 거의 흡사합니다. 보시면, 백성들 노래와 춤을 좋아했고요. 10월에 제천행사가 있었는데 그걸 뭐라고 불렀답니까? 동맹이라고 불렀답니다. 동맹. 자, 그리고 그 나라 풍속이 혼인풍습인데 말로 미리 정한 다음에 여자 집에서 본체 뒤에 있는 작은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을 뭐라고 했답니까? 서옥이라고 했답니다. 자, 제천행사 동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옥이라고 하는 혼인풍습이 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아, 이거 고구려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나를 보면요. 5월에는 씨뿌리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술을 마시고 노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그리고 10월에도 농사일을 마치고 나서도 한다. 이런 걸 통해서 5월에 술인날, 10월에 계절제라고 5월, 10월에 두 번에 걸쳐서 제천행사를 여는 나라. 어떤 나라죠? 바로 삼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고구려와 삼한. 이 두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자, 1번 볼게요. 남녀가 문신. 자, 문신의 풍습, 편두, 이마를 누르는 풍습 이런 거 있죠. 문신과 편두. 이거 나온 다음에 이거는 삼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로 이제 마한과 변한 쪽에서 이제 이런 풍습이 많았었죠. 문신 풍습. 그러니까 이거는 삼한이니까 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자, 철이 많이 생산되었다. 낙랑과 외에 수출하였다. 낙랑과 외. 이거는 주로 이제 변한 쪽이죠. 변한. 변한의 철에 생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삼한 중에 변한 쪽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죠. 자, 3번. 나.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했다. 소도. 소도. 바로 그렇죠. 천군. 바로 제사장인 천군이 머무르는 신성한 지역이 바로 소도였죠. 그리고는 일반적으로 정책 지배자가 따로 있었다 했죠. 그렇죠? 정책 지배자. 신지 또는 읍차라고 불리는. 신지 또는 읍차라고 불리는 정책 지배자가 있고 천군이라고 불렸던 제사장이 따로 있다. 그래서 재정분리사회였다. 이게 이제 바로 삼한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1, 2, 3번은 다 삼한이네요. 그렇죠? 4번. 읍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 책화 나왔죠. 책화는 어디일까요? 동해가 되겠네요. 동해. 영역을 중시하는 그런 어떤 풍속이 있었죠. 자, 5번. 가나인데 삼한과 고구려의 공통점이 12배 배상인가요? 아니요. 이거는요. 고구려하고 그 다음에 어디예요? 부여죠. 부여. 부여. 부여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고구려와 부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뿌리가 같거든요. 왜냐하면 고구려가 부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부여로부터 그 뿌리가 나왔기 때문에 거의 뭐 일반적으로는 몇 개의 풍속들이 겹치는 게 좀 있습니다. 특히 뭐 물건 훔친 자, 절도지대에서 12배 배상, 일책시위법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법률에 대한 부분들은 고구려와 부여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정답은요.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네. 3번 문제 가볼까요? 자, 다음 법을 시행한 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자, 법은 8조가 있다. 8조법이네요. 보시면 남을 죽이면 즉시 죽인다. 상해하면 곡식으로 배상한다. 훔치면은 뭘로 갑니다? 훔친 자가 남자면은 그 집에 노로 삼고 여자는 비로 삼다. 노비로 삼고 용서받고자 한다면 50만 전을 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고조선의 8조법 가운데 한서에서 전해지는 3개의 법 조항입니다. 8조법이 다 전해지는 건 아니죠. 다 전해지는 건 아니고요. 3개의 조항만 정해진다. 정도만 아시면은 우리가 고조선이라는 것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고조선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시면 되는 거죠. 자, 1번. 신지 또는 읍차에 대해서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 이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디예요? 바로 삼한에 대한 내용이죠. 삼한, 그렇죠? 삼한에서는 신지 또는 읍차라는 정치적 지배자가 있었고요. 천군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다. 제정 불렸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골품제라는 신분제도 골족, 품, 그렇지? 골품, 이건 어디죠? 신라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신라. 제가회의. 여러 가들의 회의체라고 할 수 있는 제가회의를 통해서 국가 중대사를 논의한다거나 아니면은 범죄자를 처형한다던가 뭐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고구려가 되겠고요. 자, 고조선은 왕 아래 상대부 장군 박사 뭐 박사까지 포함하면 좋은데 그냥 상대부 장군까지만 알아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상대부 장군 등에 관직을 두었다. 이게 이제 고조선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이게 정답이 그래서 4번이 되겠고요.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풀다 보면요. 뭐 계속 출제되고 있는 거. 출제의 어떤 그 반복적인 것들이 많아요. 반복적인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알고 알 수 있겠죠. 사출도 어디입니까? 바로 부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요? 4번으로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구려에서 찾은 사회보장제도라고 나왔습니다. 자, 사회보장제도인데 뭐 지금까지 현대사회의 사회보장제도라고는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내용을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뭐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조직적 행정인데 전통사회의 구혈정책도 그 범주안에 넣을 수 있는데 고구려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그렇죠? 삼국사기에 따르면 사장하였던 고국천왕이 일단 고국천왕 때 뭔가가 있었네요. 자, 슬피오는 사람 만나서 그 연휴를 물었더니 가난해서 품을 팔며 어머니를 간신히 보셨는데 올해는 흉년이 극심해서 상품, 품을 팔 곳도 없고 곡식을 구하기도 어려워 어찌 어머니를 봉양하니까 걱정됩니다. 라고 했죠. 그러자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누구한테? 재상 을파수와 논의해서 대책을 말했답니다. 고국원왕 때 을파수와 논의했고 그 대책을 논의했다라는 걸 통해서 자, 우리는 어떤 걸 체크할 수 있죠? 바로 사회보장제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진대법에 대한 내용임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흔히 빈민구율제도 이게 이제 고국천왕 때 고구려 고국천왕 때 시작돼서 고려에서도 이게 계속 이어지죠. 뭐 태조 때는 흑창 그 다음에 성종 고려 성종 때는 뭐 의창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조선시로 연결이 됐고요. 그걸 전체를 아우르는 황곡제도라는 게 조선시대 가서 어느덧 확립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회보장제도 즉 빈민구율제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빈민구율제도인데 그냥 뭐 공짜로 주기보다는 이제 과을에 빌려주는 거죠. 춘대, 추납이에요. 물론 공짜로 빌려주기도 하고요. 일부 이자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원금만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제와 대제로 구성됐죠. 진제는 그냥 공짜로 그냥 주는 거 대제는 그냥 뭐 일반 말 그대로 원금은 받는 거 뭐 이 정도로 우리가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춘대, 추납에 봄에 대출을 받는 거죠. 빌려서 가을에 농사 짓고 그때 갚아라 이런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춘대, 추납의 형태로 이제 빌리는 진대법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찾아보면 되겠네요. 뭐 정답 쉽죠. 1번이 되겠어요. 자, 상평창을 설치했다. 요거는 고려시대 가서고요. 고려에서 어디까지 조선치에 가서도 계속 상평창은 유지가 됐던 겁니다. 상평창은 상상평평하게 무엇을? 물가를. 그래서 물가조절기간 구황찰류라고 하는 건 이거는 언제냐면요. 조선 시대 가서예요. 조선 명종 때 만든 겁니다. 명종 때 만들었던 농서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사실상 이제 기근대비용이에요. 초근목피라고 하죠. 풀뿌리라든가 나무껍질이라든가 도토리 이렇게 먹는 거 방법들 그러니까 이게 명종 때 기근이 심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알다시피 을사사와라는 이 경치도 개판이었고요. 인걱정이나 막 터지고요. 을묘외변하면서 막 사회 혼란이 막 가속되고 있고 흉년이 계속되고 있고 라고 하니까 국가에서 그냥 뭐 그저 뭐 편찬해 준다는 게 야, 풀뿌리하고 나무껍질 이거 먹는 법 이거 국가에서 이거 편찬해 줄게 하고 그건 이제 방법 가르쳐준 거예요. 웃긴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 4번 구제도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뭐 지금으로 치면 뭐 재해대책위원회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재해대책위원회 뭐 재해가 발생했을 시 민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 이게 뭐 구제도감 또는 뭐 구급도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고려시대 때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해민국을 설치해서 병자에게 약을 지급하였다. 자, 해민국 뭐 그 다음에 조선시대 가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이름은 해민서로 바뀌었죠. 조선시대 가면은. 요게 이제 고려에서 음 역시 뭐 조선시대까지 연결된다. 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알겠죠? 아, 해민국 고려시대도 있었고 요게 이제 조선시대 오면서 해민서로 바뀌었다는 것 정도만 우리가 체크를 해두시면은 뭐 충분히 우리가 쉽게 정답에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죠.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까요? 자, 다음 사건 이후에 일어난 문제. 자, 요게 이제 역시 한눈감에서도 이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건을 제시한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내용을 묻는 문제가 꽤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왕이 보병, 기병 5만명을 보내서 신라를 구원하겠답니다. 왕이 보병과 기병 5만명 보내서 그러면서 고구려군이 남거성을 거쳐 신라성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외적이 있었대요. 외적이 가득해서 고구려군이 도착하자 외적이 태각하였다. 자, 이게 어느 왕때냐? 라고 한다면 예,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외국역대기사죠. 광개토대왕 요게 이제 그 아들이었던 장수왕이 아버지의 공적을 기르기 위해서 이제 만주지반이라는 지역의 광개토대왕 릉비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릉비에 나와있는 기사 내용입니다. 요때 이제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외국역대기사였는데 이때 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신라가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신라 당시 내물마리깐이었어요. 우리가 내물망이라고 하는데 내물마리깐 정확한 명칭은 내물마리깐이니까 내물마리깐의 요청을 받아갖고 요청을 받아갖고 외국을 격퇴했던 겁니다. 요게 이제 딱 언제냐면 요게 이제 400년이에요. 400년 5세기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외국을 격퇴했었고요. 신라에 쳐들어온 애들이죠. 그와 동시에 이제 외국격태만 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뭐까지? 당시 외국와 손을 잡고 있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 금관가에 왔단 말이죠. 금관가에까지 요 때 쇠퇴했다는 얘기예요. 왜? 외국하고 손을 잡고 있으니까 외국격태니까 외국가 어디로 도망가냐? 금관가에 직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쫓아간 거죠. 쫓아가서 금관가에까지 떼취한 겁니다. 떼취. 그래서 금관가야가 쇠퇴하면서 금관가야는 가야연맹의 주도권을 갖고 있던 연맹체의 맹주였거든요. 그러면서 전기가야연맹이 전기가야연맹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때 사실상 해체가 돼버리고 이후에는 누가 가야연맹체의 주도권을 가져갔냐? 후기 가야에는 대가야가 주도권을 가져갔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하신다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400년이니까 5세기의 출발점이에요. 그렇다면 이후의 사실을 한번 볼라볼까요? 옥절을 복사했다. 이거는 언제냐면요. 2세기 태조왕 때 고구려의 중앙지권의 기틀을 마련한 태조왕 때의 모습이에요. 고구려가 옥절을 복사했다. 백제가 고구려의 평양성을 무게했다. 백제의 근초고왕이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국원왕이 아주 백제를 원망하면서 원통하는 어떤 마음으로 원망하면서 죽었다. 이때가 언제 하면? 4세기 때 백제는 근초고왕 고구려는 고국원왕 원통하게 돌아가신 원망하면서 돌아가신 백제를 원망하면서 돌아가신 고국원왕이 되겠고요.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내용이 그대로 나왔죠. 가야연맹이 뭘로? 대가야 중심으로 개편되었다. 외국역터와 더불어서 같이 동맹을 맺었던 금광가야까지 관계터형이 친 거예요. 그리고는 정기가야연맹이 해체가 되고 대가야 중심의 후기가야연맹으로 재편됐다.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신라 지배자의 칭호가 차차옹 거서관이 박혁거세 거서관 남해 차차옹 두 번째 남해밖에 없어요. 이거는 사실상 1세기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혀 이쪽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고구려 대방군 축출 낭랑군 대방군 한반도에 남아있는 마지막 중국 세력들이었거든요. 요게 이제 4세기 언제예요. 고구려 고구려 미천왕 때 미천왕 때 낭랑과 대방을 축출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낭랑과 대방군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중국 한반도에 남아있던 중국 세력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6번 역시 사이 문제가 나왔네요. 사이 문제 사이 문제 자 가는 어떤 사건이고 나는 어떤 사건이냐 그 역사 사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문제 자 왕원년 10월에 겨울 10월에 도읍을 어디로 오겠답니까? 웅진으로 천도했답니다. 웅진 천도에 대한 거네요. 웅진 천도 자 우리가 이제 고구려 백제 웅진 천도 사건인데 요게 언제쯤이냐 왜 웅진으로 천도했냐 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안다면은 충분히 왜 여기까지 왔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당시 요게 5세기 말이거든요. 요 때쯤에 5세기는 사실상 고구려로 친다면 장수왕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장수왕이 5세기 요기다 몇 표 다 쓰겠습니다. 414년부터 491년까지가 장수왕 집권기에요. 집권기간 만 78년 사신 거는 97세까지 살았어요. 거의 거의 뭐 사실상 뭐예요? 5세기를 거의 장악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오랫동안 집권하시고 오래 사셨습니다. 그래서 장수왕이죠. 자 나 보겠습니다. 나는요 왕 16년 도읍을 사비롱기와 국호를 남부열했다며 사비천도 이뤄졌죠. 그 다음에 남부열하고 국호를 변경했답니다. 아 요거 사비천도네요. 성황때 모습이죠. 사비천도 요게 사비천도는 성황때 정도로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백제 성황때 그러니까 지금 웅진천도와 사비천도 사이니까 웅진시기를 묻고 있네요. 웅진시기 웅진시기를 묻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백제 웅진천도 이때 이제 광수왕이 남하로 당시 백제 계로왕이 전사하게 되죠. 뭐 중간에 이제 자꾸만 남하를 하게 되고 계속 백제를 압박하니까 계로왕이 이제 계로하면서 어디다가 저기 남북쪽에 있는 북조에 있는 북위라는 나라에 문서를 보내게 되죠. 북위문서입니다. 도와달라고. 근데 이미 벌써 장수왕이 다 손 써놨죠. 이미 손 써놨기 때문에 북위는 전혀 백제를 도와주지 않았고요. 결국 계로왕은 장수왕의 공격으로 전사하게 되고 그 아들이었던 문주 바로 다음 문주왕이죠. 문주왕이 웅진천도하게 됐고 웅진천도 이후에는 사실상 왕권이 상당히 약해지죠. 왕권이 좀 약화되고요. 이때는 이제 팔성의 귀족들을 중심으로 정치가 이제 좌지우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만 이때 그래도 이때 뭔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뭔가를 시도했던 왕들 뭐 대표적으로 동성왕하고 5세기 말에 동성왕 그 다음에 6세기 초에 무령왕 정도를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6세기 초 이게 이제 언제요? 웅진 시기 때 대표적인 왕들이에요. 뭐 동성왕 그러면은 나제동맹은 좀 더 끈끈하게 여기서 나제 혼인동맹이란 걸 체결해요. 신라와 신라와 나제 혼인동맹 이때 이제 동성왕이 신라 왕 귀족이었던 비지의 딸과 이제 혼인을 하게 되면서 혼인동맹을 맺게 되고 무령왕은 뭔가 이 추락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족들을 어디에다가 이시비담로 지방에 있는 이시비담로의 왕족들을 파견해서 뭔가 어떤 지방에 대한 통제를 하고자 시도했던 왕이 바로 무령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과도 손을 잡았고 일본과도 본격적으로 많은 교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시 무령왕 하면 유명한 게 바로 남조의 양식을 영향을 받은 벽돌무덤인 무령왕릉이 유명하죠. 무령왕릉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남조 중국 남조의 양식이지 않습니까 그들과 교류했다 손을 잡았다 라는 거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기는 응진시기다라는 걸 통해서 정답은 쉽게 무령왕이 이시비담로의 왕족을 파견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체크할 수가 있다는 거 됐죠? 침무왕이 동제부터 불교수용했다. 이거는 이제 384년도의 일이고요. 이때는 이제 근초강 다음 근초강 다음 침무왕이 불교수용했고 공인했었죠. 동진의 마라난타로부터 불교를 수용하고 공인을 했다. 4세기 상황입니다. 이거 지금 5세기 상황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자왕이 신라를 공격했다. 신라 선덕여왕을 공격해서 대하성 등 40여 성을 탈취했다. 이거는 이제 7세기 선덕여왕 때 백제는 의자왕 때 한참 뒤죠. 백제 고이왕이 좌평과 관등제의 기본결국을 마련했다. 6좌평제 16관등제 이렇게 관등제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율령을 반포했던 이 시기가 3세기 고이왕 때 입니다. 이거 전이죠. 성왕이 고구려의 공격에서 한강 요구를 했다. 사비천도 이후에 성왕이 사비천도 하고 그 다음에 신라와 함께 한강을 회복했지만 나중에 배신당했고 결국 한강 뺏겼죠. 그리고 관산성 쳐들어가서 결국 전사고 말았던 게 성왕이죠. 이게 다 사비천도 이후의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그냥 사비 천도 이후 이렇게 적어보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몇 번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사실입니다. 우리 또 시기 문제가 나왔네요. 시기 문제 요 시기가 어찌냐 해인삼 요길상탑비인데 자 일단은 우리가 내용은 소식이 좀 약간 여러분께 생소하거나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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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인물 누구 최치원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주목한다면 사실 이 인물이 언제적 인물이냐라는 거 우리가 아마 기본 개념 수업 시간에 기본 개념을 조금 열심히 들으셨던 분 그리고 이제 너무 열심히 아닌데도 어느 정도 기본 골격을 갖췄다 기본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다라는 분들은 아 최치원이 언제적 어느 시기적 인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최치원은요 신라말 인물이에요. 신라말 신라말 또는 신라하대라고 하겠습니다. 신라하대라고 하기도 하고요. 신라말의 인물이에요. 신라말의 언제냐면 진성요왕 때 인물이거든요. 이게 구세기말 구세기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세기말의 진성요왕 때 인물인데 이 최치원은 뭐 사실상 당나라 외국인 과거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빈곤과에 합격하시고 18세에 합격하셨어요. 그러면서 당나라에서도 이름을 널리 알립니다. 아주 훌륭한 문장력으로 그래서 당시 당나라에서 일어났던 반란이 있었거든요. 황소의 난을 경문을 쓰면서 상당히 유명해지신 분이에요. 토황소 경문 그리고는 중국에서 이것저것 시문집 같은 것도 모아가지고 나중에 시문집 같은 것들을 편찬하기도 했었죠. 그게 바로 개원필경이란 겁니다. 당나라에서도 이 훌륭한 인재이기 때문에 남아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신라사람이니까 신라 돌아가서 제가 신라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해서 진성요왕에게 돌아가서 시무십조 시무십여조 개혁안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당나라에서 공부했으니까 당나라식의 과거제도 이런 것들을 얘기했겠죠. 먹힐까? 아니죠. 진성요왕에게 안 먹히는 게 아니고요. 당시 골품제라고 하는 당시 신문제도 얘는 육두품이거든요. 이분은 육두품이야. 그러니까 진골들이 어디가면 능력중심으로 갑자기 가냐. 신문중심으로 가다가 갑자기 능력중심으로 가자니까 진골들이 반발한 거예요. 당연히 이게 받아들일 리가 없겠죠. 받아들이지 않고 이분은 이제 사실상 아찬 자리에서 벼슬 자리에서 물러나와서 여기저기 떨어뜨리면서 비석에다가 글도 남기시고 이렇게 생을 보내신 분이 바로 최치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신라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신라말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런 내용들이 당시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죽어릴 때 전쟁과 흉년의 재앙이 서쪽에서는 멈췄으라 동쪽으로 오니 악죽의 악이 없는 곳이 없었고 굶어 죽고 싸우다 죽은 시체가 들판에 질비했고요. 해인사의 별대덕인 승훈이 이를 애통해 하더니 도사의 힘을 베풀어 미혹한 물이 되는 마음을 끌어 각자 벼슬 한 줌을 내게 하여 옥돌로 삼층을 쌓았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일일이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니까 어? 상당히 힘든 시기이겠구나. 아 네 요거 통해서 우리가 체크하면 된다고요. 복신과 도침 요건 주류성에서 군사 일으켰다. 이건 백제 부흥이기다. 이겁고요. 백제 부흥운동 이건 이미 벌써 신라가 통일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신라 하드란 거는 통일신라 이후죠. 통일신라입니다. 통일신라. 그치? 통일신라 중에서도 통일신라 중에서도 이제 신라 말에 해당한다. 당연하죠. 그쵸? 이건 백제 부흥운동이니까 이거는 이제 백제가 멸망할 때쯤 멸망할 때 다시 한번 백제 복신도침 거기에 흑치상지 거기에 이제 누구를 의자왕의 아들이었던 왕자 부여풍을 추대해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거 묘청이 중심이 되어서 서경천도 이거는 고려입니다. 고려. 고려 중기 고려 중기 때 묘청이 서경천도를 주장했었죠. 이자겸을 난 이후에 자 이제 개경은 이제 쇠했으니 어디로 가자고 서경으로 한번 가시자고 왕에게 요청을 했었다가 결국 이제 가기로 했는데 까임을 당하자 반란을 도마했었던 거죠. 자 신라군이 당의 군대에 맞서 메소서 이것도 역시 나당전쟁 바로 이제 삼국통일 과정에 있는 과정에서 마지막 최종 당나라와 전쟁을 벌일 때 그 시점입니다. 자 지방에서 호족들이 반독립적으로 성장했다. 자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신라 하대 우리가 모습을 보시면 알죠. 중앙에서는 왕이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러면서 쟁탈전 가운데 벌어지면서 지방통제력은 약화됩니다. 지방통제력은 약화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새로운 지방세력들 이들이 이제 부환족속이다라고 해갖고 이제 우리가 흔히 호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호족들이 이제 득세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들이 이제 지방에서 새롭게 자신들이 이제 그 지역의 성주다. 내가 그 지역의 장군이다. 이러면서 세력을 키워나가면서 점차점차 진성여왕 이후에 진성여왕 때 특히 또 반란이 많이 발생하죠. 원종 애노의 난이니 적고적의 난이니 각종 밀란들도 막 발생합니다. 자 결국 신라 사회에 결국은 이제 반기를 든 거예요. 근데 신라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이제 반기를 들고는 나중에 어디로 이 호족들에게 다 의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뭐 한 거야? 이 호에 이제 이게 일부 세력이 세력을 모으면서 이제 후삼국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요새가 법화신앙에 중점을 둔 백년결사 요거는 이제 진울의 이제 그 수산사결사운동에 대한 어떤 하나의 대응으로써 이제 또 한 번의 백년사결사라고 하는 이런 운동이 벌어지는데 이거는 고려입니다. 고려 중에서 고려인데 고려 중에서 이제 무신집권기쯤이다 이렇게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건 뒤에 가면요. 우리 불교사 할 때 다시 한 번 요거를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무신집권기 때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이곳은 신라 가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고 나왔죠. 가에 김움돈의 난을 진압했고 귀족 세력을 숙정하고 강력한 왕권을 확립했다. 뭐 너무 아주 난이도로 친다면 뭐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 그쵸? 통일신라의 신문왕입니다. 신문왕 통일신라죠. 신문왕 자 우리가 하니 요 신라 삼국사계로 본다면 신라 중대에 해당하는 것 신라 중대는 이제 왕권 강화가 막 이루어지는 시점 그 왕권 강화를 이룩했던 왕이 대표적으로 신문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진골부터 살짝 눌러준다고 당시 진골이었는데 어 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딸까지 자기 와이프로 삼았는데 그럼에도 성이 안 찼나 봐요. 그래서 난을 일으킨 거예요. 난을 일으키자 신문왕은 이제 안되겠다 싶었지 진압을 했고요. 이후에 이제 점차점차 왕권 강화를 하게 됩니다. 그 왕권 강화 중에 하나하나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왕권 강화에 항상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인사권을 장악하는 거고요. 인사권 장악하기 위해서 무엇을? 국학을 설립했었고요. 음 재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항상 이게 세 가지 재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뭘 갖다 어 관료전을 지급하고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했죠. 그래서 귀족들의 경제적인 특권 등을 조금씩 빼앗아 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한다? 군사권이죠. 군사권. 군사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구서당 10정 이런 것들을 중앙군의 구서당 지방군의 10정에서 구서당 10정을 설치했다. 뭐 이왕 같이 했던 게 이제 구주오소경 같은 지방제도도 같이 이제 정비하게 됐던 겁니다. 뭐 이런 내용들만 우리가 체크를 한다면은 쉽게 쉽게 여기도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뭘까요? 화랑도 국가조직 개편 요거 진흥왕이죠. 6세기 진흥왕 이사부를 보낸 우산국 복속 이거는 지증왕이 되겠네. 6세기 지증왕 우산국 복속 권원이라는 독자적인 언어 쳤죠. 칠라에서 최초의 언어를 쓴 분이 노당 이 법흥왕 법흥왕 호계의 언어를 담아서 황룡사 구축목탑을 건립했다. 황룡사 지은 건 진흥왕 구축목탑은 누구요? 예 선덕 여왕 때 자장의 건의라고 했었죠. 자장 중국에서 돌아온 자장의 건의로 구축목탑을 건립하면 주변의 나라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조공을 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했던 거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가볼까요? 자 다음 국가의 경제 상황이네요. 어떤 나라의 경제 상황을 본다? 그럼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만 알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연애주라고 나왔네요. 자 연애주 나왔구요. 연애주 하면 우리가 좀 알 수 있는게 고구려 아니면 뭐 바래겠죠. 고구려 아니면 바래인데 자 보시면은 외국과 활발히 교류했다는 얘기 나오구요. 아 여기 있네요. 62개 주 가운데 하나인 염주의 치소로 일본 등 대외교류의 거점이었다. 라고 하십니다. 자 염주성은 뭐뭐에 62개 주 가운데 염주의 치소로 자 일본 등의 대외교류의 거점지역이었답니다. 자 62개 주가 나왔네요. 자 5경 15부 62주 5경 그쵸? 이 나라의 지방행정구역이 5경 15부 62주에요. 그쵸? 이거 알고 있어야죠. 이거 모르면 안되죠. 통일신라 9주 5서경 5경 15부 62주 하는데 62주가 어떤 나라였더라? 아 그럼 공부가 좀 덜 된 겁니다. 아시겠죠? 62주 어느 나라? 예 바래겠네요. 바래가 이제 선왕 때 최대 영토를 차지하면서 해동선국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때쯤에 이제 영토가 엄청 넓어졌거든. 북쪽으로는 저풍만주 끝까지 동쪽으로는 어디까지? 요동까지 서쪽으로는 연해주까지 남쪽으로는 신라와 국격을 맞닿는 그 선까지 하면서 거기 최대 영토 그러니까 최대 영토를 딱 장악을 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른 지방제도 정비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바래 선왕 때 선왕 때 요게 정비가 딱 됩니다. 우리가 뭐 선왕을 묻는 게 아니고 바래를 묻는 거니까요. 바래의 경제 상황을 우리가 보면 되겠네요. 울산왕? 울산왕이 바래하고 좀 알죠? 어디 있어요? 울산. 경주 밑에 있잖아. 그렇죠? 요거는 이제 통일신라라고 보시면 통일신라 대표적인 국제무역항입니다. 통일신라의 국제무역항 울산왕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고려하면 북제무역항 고려의 국제무역항은 우리가 병란도 딱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신라도 통일신라도 국제무역항으로서 울산왕이 상당히 번성했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특산품으로 솔빈부 자 제가 바래 경제할 때마다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솔빈부의 말 이거 되게 유명해요. 솔빈말. 그러니까 그 15부 중에서도 이제 솔빈부라는 지역이야. 아까 우리 여긴 62주가는데 염주라고 나왔죠. 염주. 염주 중에 이게 염주가 뭐 염주의 치소로서 이제 뭐 일본과 교류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솔빈부 말이 이제 15부 중에 하나인데 이게 되게 유명한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말 수출이 되게 많아요. 바래 같은 경우는. 자 청해진을 설치했다. 이거는 장보고와 관련이 있네. 이것도 역시 통일신라가 되겠고요. 통일신라인데 좀 더 이거를 세분화해야 한다면 통일신라인데 언제쯤일까요? 진지는 이거는 진지예요. 진지. 이게 특히 이제 장보고 같은 경우는 이제 무령왕 소장까지 지냈다가 이제 흥덕왕의 이제 제안을 받고 신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완도주에다가 이제 진지 어 군사기지를 하나 만들었죠. 뭐 하려고? 해적소탕하려고. 그래서 해적도 소탕했는데 또 완도란 지역이 또 당나라하고 일본에 있는 무역의 어떤 하나의 중간 거점지거든요. 그래서 해상무역으로 어 돈도 좀 많이 좀 버셨던 분이죠. 그래갖고 자기 딸내미로 이제 어 왕에게 어 시집 보내려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진골들의 반발로 결국은 무산되자 이제 반란을 이제 일으키기도 했던 게 장보고의 난이 되겠습니다. 어 권원중보는 이거는 고려입니다. 어 고려인데 고려 중에서도 이제 언어왕 하면 성종 때 처음으로 만들었던 처음으로 주조했던 어 철전입니다. 철전. 그러니까 동전은 우리가 구리로 보통 만들잖아요. 근데 철전은 이제 철로 만드는 거예요. 철로 만든 화폐. 철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알듯이 동시전이라는 어 시장감독기관 이거 언제죠? 이거 6세기 신라 지증왕이 되겠죠. 신라 지증왕 때 우리가 동시전 설치했다. 이렇게까지 알 수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묻는 거니까 바래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2번을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번 가볼게요. 다음 가나왕이 실시한 정책을 보겠습니다. 가나왕이 누구냐 백제군은 휴포하고 무도하면 안을 익히 좋아해서 임금을 죽이고 백성들에 가혹하게 했습니다. 모모께서 이를 듣고 잠을 자고 식사 겨울도 없이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토벌해 마침내 위례한 나라를 구했으니 자 가께서 이를 잠을 자고 식사 겨울도 없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토벌하여 마침내 위례한 나라를 구했으니 그 예딩금을 잊지 않고 기울어지고 위태롭던 신라를 바로잡고 도우심이 바로 이라하였다. 자 낙께서는 자 가는 누굴까 그 다음에 낙께서는 정종이 고명을 받으셨는데 쌍기가 투탁해서 온 이유에는 문사를 존중하고 중이여기여 은혜를 베풀고 예엄을 과도하기 후했다. 자 쌍기가 투탁해서 문사를 존중했다. 가는 일단은 견훤이 흥포했기 때문에 신라를 도와서 그를 치러갔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태조 왕건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견훤을 죽이려고 견훤을 좀 혼내주려고 누구 신라를 바로잡고 도왔다고 했잖아. 그 다음에 낙께서는 정종의 고명 이런 거 됐고 쌍기가 투탁해서 문사를 존중했다. 쌍기의 권위를 받아서 과거제 실시한 거죠. 과거제 실시했으니까 언제일까요? 바로 광종 때 고려 광종 때 자 이건 다 고려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태조 왕건과 광종에 대한 내용을 옳은 걸 찾아보시면 되는 거죠. 자 흑창을 설치했고 민생을 안정시켰다. 어 이게 정답이네요. 그쵸? 흑창 설치 나왔잖아. 그쵸? 광덕준풍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이건 광종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광종에 대한 내용 태조 왕건도 사실은 연호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았죠. 천수라는 연호를 사용해요. 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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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광덕준풍 연호 이후에는 연호가 없습니다. 왕들은요. 아 연호가 이거 광덕준풍 요게 연호라는 거죠. 연호란 연호를 쓴 게 아니라 요게 연호입니다. 연호 알겠죠? 자 시비목에 설치했다. 요거는 누굴까요? 고려 성종에 대한 내용이죠. 최승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건의를 받아들여서 시비목에 지방관 설치 상수리 제도를 실시해서 지방세력 통제 어 지방세력 통제했는데 요기도 지방세력 통제하는데 요기는 기인 제도고요. 상수리 제도는 통일신라 때 통일신라 때 지방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역시 지방세력의 자재들을 수도인 경주로 데리고 왔던 요런 것들은 상수리 제도인데 요거를 계승해갖고 호독들을 견제하고자 했던 게 태조왕권이고요. 그게 그때 실시했던 제도가 바로 기인 제도가 되겠죠. 오케이 자 가능한 현직관료에게 전지와 시지를 제보다. 현직관료에게 준 거는 사실 이게 경정전시과라는 건데요. 음 경정전시과 요거는 언제부터냐면 문종 때입니다. 고려 중기 때예요. 고려 중기 문종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혀 이쪽하고는 전시과도 처음 실시한 게 언제예요. 전시과 실시한 게 광종 다음에 경종 때 처음 실시하거든요. 광종 바로 다음 영왕김 임금이었던 경종 때 처음으로 시정전시과라는 걸 실시해요. 경종 때 처음 실시했는데 시험 실시했 때는 전현직관리에게 다 줬단 말이죠. 전현직관리에게 다 줬는데 요건 중과는 언제다? 요거는 이제 문종 때인데 전혀 이쪽하고는 연결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입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자 11번 가볼까 문화유산 요런 것들이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는 건데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사실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뭔가 봤음직한 것도 있고요. 못 본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밑에 어떤 문화유산에 대한 이름이 안 나오고 이렇게 딱 나오는 거는 거의 정답이 우리가 눈에 많이 익은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고 정답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처음 보는 게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런 거 처음 보죠. 이거 정답이 될 리가 없어요. 이게 정답이 되면요. 이거는 거의 사실상 뭐 뭐 거의 행정고시용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게 서울 보타사에 있는 마애보살 좌상이라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보타사라는 사찰에 있는 건데 여러분 선생님 이거 알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은요. 다음에 또 나올 거야. 나오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정답은 될 확률은 제가 장담할 건데 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석불은 6세기 말에서 7세기. 아마도 3세기 같아요. 아 삼국시대겠네요. 백제 미소로 알려졌다. 자 이거 그래서 자비로운 백제불상 특유의 자비로운 인상을 보여준다. 아니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죠. 마애 백제 있는 백제 서삼마애 서삼마애 삼존불상 줄여서 서삼마애 삼존불 이라고 부르는 서삼마애 삼존불상 요 3명이 부처님이 있잖아. 3명의 부처님이. 그쵸? 요게 정답이 되겠죠. 요게 정답입니다. 요기선 정답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알려진 것들이 당연히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몇 개 항상 기본 개념 수업 시간에 아 선생님 이거 이거 보세요. 라는 것들은 그냥 보세요. 그게 뭐 다 합쳐서 한 한 20개 내외일 겁니다. 여러분 좀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우리 많이 보던 거예요. 뭘까? 논산관촉사에 있는 석조미륵보살 입상입니다. 논산관촉사 이게 고려 초기 때를 보여준 거. 고려 초기 때 지방 호족들의 어떤 색깔 지방색을 보여주는 거대 불상 정도 인체의 균형미가 전혀 안 보이는 그쵸? 1대1 비율의 논산관촉사 석조미륵보살 입상 요거 아까 서울 보타사 서울 보타사에 있는 마의 열의 좌상이라고 하는 건데 전혀 보실 필요 없고요. 요거는 이제 어떤 별벽에다가 머리 두 개 올린 거예요. 파주 용미리에 있는 겁니다. 파주 용미리 석불이라고 하는 건데 요것도 이제 고려 초기 때 거대 불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요건 또 아까 요거 논산관촉사에 있는 석조미륵보살 입상 요게 또 시험문제 나온다면 요게 또 그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별칭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은진미륵이라고 부릅니다. 요게 은진미륵이라고 하는 건데 요런 것까지 우리가 좀 알아주시면 좋아요. 요런 게 은진미륵이라고도 불리도 한다. 우린 논산관촉사는 너무 이제 눈에 익으니까 뭐 은진미륵이라고 불리고 있는 게 이겁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신라입니다. 신라 배동 배동에 있는 석조 입상입니다. 이것도 석조 입상 음 자 요것도 병주배동 이거는 신라 통일 전에 신라의 대표적인 불상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동 예전엔 배디라고 했었거든요. 배리 그러니까 리였는데 이제 동으로 바뀌었나 봐요. 배동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신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12번 가볼까요. 가인물입니다. 가인물 자 이곳 송강사 국사전에는 2절을 배출한 16사 국사 진영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하는 수선사 결사를 창립해서 불교계 개혁운동을 이끄었습니다. 아유 수선사 결사니까 우리가 충분히 보조국사 지눌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눌 같은 경우는요 의천과는 좀 다르게 의천은 이제 왕자였단 말이죠. 신분이 왕자였고 이제 승려로 이제 출가하셔서 이제 승려가 되신 분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물리적인 힘을 조금 가해서 교단 통합을 벌였다면 이 지눌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말씀들 불경의 말씀들 아니면 그 교화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저기서 설파하고 다니셨던 거죠. 약간 교리 통합 부분인데 뭐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럼 교리 통합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이분의 어떤 활동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분은 이제 그 전에 이제 특히 이제 고려 중기 때 그런 어떤 불교계 상황을 다 알고 있거든요. 뭐 승려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다니면서 이제 도를 닦는다고 하니까 이게 이게 불교계에 승려들의 자세가 아니다. 이거지. 승려들의 본연의 자세를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하라고 10명씩 정도 10여인 정도 아니면 5명 정도 이렇게 짜극을 지어갖고 뭐하라고요. 결사를 맺어갖고 결사를 맺어갖고 산에 올라가서 뭐 참선을 하고 참선 선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경전도 잃고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시주받지 말고 직접 힘들어서 일을 하래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제 슬슬 뭐해야 되는 거야. 우리 승려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진울이 얘기했던 겁니다.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이렇게 나와요.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명예가 있으면 뭐할 거고 그 다음에 이익을 챙기면 뭐할 거냐 이거지. 열심히 우리 본연에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결사운동 순사결사운동을 펼치십니다. 바로 이게 순천 송강사라는 사찰이 바로 순사결사의 본거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뭐한 거예요. 이를 통해서 이제 이분은 선종 승려니까 선종 중심으로 이제 교종을 좀 끌어안고 싶었던 거죠. 그 선교일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창시했던 게 뭘까요. 조계종을 창시하신 거죠.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끌어안는 조계종을 창시하게 되고 이때 교리가 뭡니까. 정해쌍수 정과 해를 함께 닦는다. 정은 선정 선정 선종이고요. 해는 지혜 교종이고요. 그래서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같이 닦는다라는 거. 그 다음 도노 깨달았어요. 깨달음 깨달은 거 깨달아요. 깨달고요. 그 다음에 점수 그 다음에 점진적 수행을 해야 돼요. 라는 교종적 마인드 선종적 마인드를 중심으로 교종을 끌어안는 이런 정해쌍수라든가 도노점수와 같은 이런 교리를 앞세워서 조계종을 창시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권수영의 거짓사문을 작성해서 정해쌍수를 강조했다.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해동고승전 이거는 각훈이라는 분이세요. 무신집권기 때 각훈이라는 분이 우리 고승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정리하신 거죠. 보현시범가 이것도 역시 봤을 겁니다. 보현시범가 이게 삼궁유사의 열네수와 더불어서 남아있는 대표적인 향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향가 이거는 이제 고려 초기 광종 때 스님이었던 균녀라는 인물이에요. 균녀 균녀입니다. 균녀 교관 겸수를 내세웠다. 교와 관을 함께 닿는다. 교종 중심으로 관을 흡수한다. 이거는 이제 의천이 되겠죠. 의천 천태종 창시하신 다음에 교관 겸수를 내세웠다. 삼궁유사를 저술했다. 민간선을 정리했다. 여러분도 승리하죠. 대표적인 게 이련이라는 승리입니다. 승리입니다. 이련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이에요. 다음 사건이 전개된 이후의 모습으로 오른 것은 자 강조의 군사들이 국문으로 마구 들어오자. 그렇죠. 목종이 모면할 수 없음을 깨닫고 태우와 함께 목루하올며 법왕사를 옮겼다. 잠시 후 황보위의 등이 대량 온군을 받들어 왕위에 올렸고 강조와 목종을 폐히했고 목종을 폐히하고 목종을 폐히했답니다. 군사를 보내 김치환 부자와 유행관 등 칠인을 죽였다. 적성연을 들으자 강조가 사람을 시켜 목종을 죽인 후 자결했다고 보호했으며 그 시신을 문짝으로 만든 관에 넣어 객관에 임시로 안치하였다. 자 이거 지금 딱 보니까 강조의 정변이네요. 자 강조의 정변 강조는 동북면 병마사였는데 강조의 정변에서 결국은 나중에 목종을 폐하고 신하였던 목종을 폐히시키고 이때 이제 순을 받들어 왕위에 올렸다. 이분이 바로 현종이에요. 현종이 이제 지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근데 뭐 강조의 정변으로 목종 폐히 현종 주기도 있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공부할 때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쳐들어온 게 있죠. 누가 쳐들어왔어요. 거란이 쳐들어왔죠. 이게 거란 2차 침입이에요. 거란 2차 침입이 바로 광조의 정변을 구실로 들어왔거든. 거란 1차 침입이 있었죠. 그때는 싸우지 않았거든요. 누가 서희가 이 말빨로 그렇죠. 이 새치어로 이제 당시 당시에 강동육주라는 땅을 이제 획득을 했거든요. 당시 소선정과 이제 단판을 짓고 그 단판을 통해서 강동육주를 이제 거랄으로도 받아 냈어요. 받아 냈는데 말 그대로 이제 고려가 사실상 먹튀한 거지. 그러니까 강동육주를 받고는 이제 연락하기로 했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구실이 없는 거야. 그때쯤에 고려에서 강조라는 이 동묘 병화사가 왕을 패하는 일을 거란에서 듣게 된 거지. 이때 명분이 생긴 거잖아. 어디 감히 신화가 왕을 함부로 패하냐 하면서 내가 이 신화를 그만두면 안 돼. 가만두면 안 되겠다. 내가 벌하러 가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2차 침입의 구실을 요걸로 만든 거죠. 그래서 고란 침입 위에 2차 침입을 해갖고 이때쯤엔 누가 했어? 현종이 죽여했고 고란이 서두러 온 거예요. 또 함락이 된 거지. 함락돼서 현종이 어디 갔어? 현종이 나주로 피난 갑니다. 나주까지 피난 갔다가 나중에 현종이 이제 고란한테 얘기한 거죠. 뭐라고? 내가 가겠다고 저만 가네. 이걸 입조라고 합니다. 직접 친이 왕이 고란의 황제 고란의 왕을 만나러 가겠다라는 입조 또는 친조 이렇게 합니다. 친이 조공하겠다라는 이런 조건을 딱 내걸고는 이제 고란군이 퇴각을 한 거죠. 고란군이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퇴각하는 길에 우리가 또 이게 당한 게 있으니까 또 갚아야 되겠지. 당시 누구? 양규라는 장군이 활약을 좀 해갖고 약간 고란들을 조금 돌아가는 고란군을 조금 혼내준 거죠. 요게 이제 2차 침입 때 모습이니까 아마도 이제 문제로 한다면 요런 것들이 문제로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볼까요? 광구를 설치해서 외침에 대비했을 때 이건 정종 때입니다. 2대 3대 왕이었던 정종 때가 되겠고요. 고란의 침략을 피해 왕이 나주로 피난했다. 자 이거죠.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나주 피난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서희가 광동육주에 있던 이건 1차 침입 고란 1차 침입 때 모습이고요. 고란 1차 침입 만부교 사건이 뭐냐면 이게 태조 왕건 때 태조 왕건때 고란이 고려 건국을 축하한다면서 이제 낙타 50마리를 보내줘요. 누구한테 왕건에게 왕건에게 낙타 50마리를 딱 보내줬더니 왕건이 딱 한마디 하신거지. 저놈들은 말이야. 우리 고구려를 계승했었던 고구려 계승했던 발해를 무너뜨린 그강무도한 나라라고. 왜냐하면 태조 왕건도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한게 왜 그랬어요? 고구려 계승의 계승정신을 그대로 이어받기 위해서 고려란 이름으로 나라를 건국한건데 그거와 흡사한게 바로 발해였단 말이죠. 발해 역시 고구려 계승을 하고 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발해를 무너뜨린 고란의 이런 어떤 낙타 선물은 받지 않겠다. 하면서 낙타 50마리를 만부교란 다리 아래 묶어두고는 그냥 굶겨 죽여버립니다. 자 이거는 이제 거란에 대한 어떤 거란에 대한 대립 거란과는 절대 적대시하겠다. 거란과는 친하게 지내지 않겠다라는 이런 입장을 표명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나의 고구려 계승의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태조 왕건이고요. 후주의 사신을 교환해서 대배관계를 안정했겠다. 후주와 사신을 교환했다. 후주와 사신을 교환했다라고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광종 때도 그랬고요. 광종 때 추로 후주와 사신을 그랬고 당시 후주 출신의 쌍기가 기화까지 했잖아요. 기화까지 했고 그 다음에 뭐냐면 과거제 같은 것도 건의하고 과거제를 실시하기도 했었던 거니까 이거는 이때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이런 어떤 형태 광주의 정변이 언제자라는 통해서 충분히 답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겁니다. 14번 가볼까요? 밑줄 근 정책으로 오른 것은? 고려의 관악이 위축되었던 이유는 뭘까요? 문헌공들을 비롯한 사학 출신이 과거에 좋은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고려정부도 관악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 그렇죠? 고려중기 때 귀족들이 말이야 귀족이라고 하면 문벌귀족을 얘기하는 거죠. 문벌귀족들은 음서를 통해서 거의 권력을 장악했거든요. 음서가 있습니다. 과거시험 없이 그냥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과거가 있었는데 굳이 과거를 보지 않아도 됐거든요. 그런데 과거 출신자들은 미리 공부를 해왔던 거예요. 어디서? 국장 같은 데서. 국장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들이 이제 관리가 되니까 다 누구한테 가는 거야? 왕의 측근이 되는 거야. 아 이들이 말이야 아 이건 과거 출신자들이 왕의 측근이라면서 똑똑한 애들이 많은 거야. 아 씨 안 되겠다 싶은 거지. 우리도 과거 보자. 우리도 과거 한번 볼까? 뭐 이런 거죠. 과거도 우리도 제대로 보자. 물론 본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도 이것도 과거를 장악하지 않은 거지. 그럼 과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국장만이 들어가야 되는데 왕이 만든 학교에는 들어가기 싫은 거야.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아 씨 안 되겠다. 학원 차리자. 한 거죠. 이게 이제 사학입니다. 그 첫 번째 출발점이 최충의 문헌공도였고요. 구제학당이라 불렀었죠. 저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12개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출신자들이 과거마저도 장악을 하니까 국가는 안 되겠다 싶은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왕은 여기 있는 국장암을 더더욱 강화시켜 나가긴 거죠. 뭐 한 거야? 숙종 때는 여기서 책 여기서 시험 문제 갖고 이거 읽어. 서적포. 그 다음에 너희들이 구제? 우리도 7제는 전문강좌 두겠어. 이거 7제. 그 다음에 장학금도 줄게. 양형고. 공부할 수 있는 학술기관도 줄게. 청형각, 보문각. 이런 거 설치한 겁니다. 보문각 설치한다. 그 다음에 이후에는 뭐 경사육학에 갖고 국장암을 다시 한번 경사육학에서 정비한다. 경사육학을 정비한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거 이게 관악지능책이거든요. 관악지능책을 찾으면 됩니다. 이건 언제일까요? 신라 대 통일신라. 신라 말이긴 한데 신라 원성왕 때 족설을 통해서 인재를 등공하고자 했었습니다. 아니죠. 양형고 이게 맞고요. 국장암의 7제 양형고 7제 예종 때 다 맞아요. 사부학당 도서유역경정 수도의 사부학당 사부학당 등공은 이거 조선시대 가서요. 동부학당 중부학당 서부학당 남부학당에서 사부학당을 두었던 건 이건 조선시대 가서입니다. 자 여기가 니은 디귿이니까 정답은 몇 번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가는 자 고정 12년 이때부터 가는 정방을 정방을 설치했답니다. 그래서 문사를 선발해서 이곳에서 소속시켰다. 정방을 자기 집에 설치하고 자 얘가 누구냐는 거죠. 그 다음에 문계뜬 당대에 이름은 학자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세 번호 나눠가면서 서방에서 숙지가 됐다. 한마디로 정방과 서방에서 자신들 자신의 인재들을 키웠던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정방과 서방을 설치했던 거 이게 누굴까요? 바로 최충헌의 아들이었던 최후가 되겠죠. 무신집권기를 묶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방과 서방 이게 누구냐 이런 걸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보시면은 누굴까? 최후는 이게 조금 내용이 좀 어렵겠네요. 최후는 최충헌의 아들이었어요. 최충헌 우리가 무신집권기의 가운데서도 정권이 안정화되는 시기가 바로 이때쯤이거든. 이거는 나라가 안정화됐다는 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정권이 안정화됐다는 겁니다. 정권이. 무신요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도 군사정권을 겪었잖아요. 이때가 말 그대로 고려시대 군사정권 시기예요. 군사정권 시기 때 정권이 안정화됐던 시기는 있잖아요. 민들은 힘들지. 막 진압을 하고 자기들이 자기들의 어떤 정책에 조금 입맛이 안 맞다 싶으면 고문 좀 하고 그렇죠? 좀 끌고 와서 약간 좀 겁도 주고 이러면은 어떨까요? 사람들 보면 어쩔 수 없이 예예예 하고 어쩔 수 없이 말 잘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 정권은 당연히 안정화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정권은 안정화됐던 시기입니다. 최신데 최신정권 그 다음에 최후인데 뭐 이때 최충원은 이제 뭐 교종도감이라던가 아니면은 도밤을 다시 부활시키고 봉사십조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아들 최후 때 이때는 우리가 중요한 사건이 뭐가 있냐 이때 이제 몽고가 쳐들어와요. 몽고침입기입니다. 몽고침입기 음 이때 몽고침입기라가지고 이때 최후는 어디로 갔냐 아 강화도로 천도합니다. 몽고침 받자마자 1차 침 받자마자 강화도로 천도해버려요. 그러니까 강화도에다가 이제 궁궐과 관청 등을 조성하면서 뭐 대몽항쟁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도망간거죠. 개경에서 강화도로 천도했다. 그러면서 대몽항쟁은 지속해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칭제원화과 금국정벌 이건 묘청이고요. 묘청 봉사십조 이거는 최후의 아버지였던 최충원이 되겠죠. 보현에서 정교회의 교사 정권 자각한 건 이거는 뭐 정중부 이의방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정중부 정도만 여러분들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화도 도읍을 정도로 본구가 침략에 대비했다. 뭐 대비했다라기보다는 1차 침입받고 안되겠다 싶어서 옮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쯤에 이제 어디 강화도가 막 간척사업이 막 이루어지고 그러잖아요. 전민변정도의 판사가 되어 권문세족을 견제했다. 이거는 뭐 판사가 됐다. 이건 누구냐면 신돈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옳은 것을 그림은 고려의 원연합군 일본군 간의 전투를 그린 몽고 승례회사의 일부입니다. 고려가 원의 일본의 일본 원정에 동원되었던 시기 언제죠? 당연히 뭐 우리가 이제 원나라의 물적 인적 자원을 수탈당했던 시기가 바로 원간석기 아니겠어요? 굳이 왕을 얘기하자면 충련왕 때 충련왕 때 우리가 이제 뭐가 되냐면 동쪽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행성이 됩니다. 정동행성이 돼버려요. 정동행성이 짱이 이제 누가 되는 거야? 충련왕이 되는 거죠. 이제 나라가 아닌 행성의 짱이 되신 거예요. 장관. 우리나라의 고려왕이 행성의 짱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각종 관제가 막 격화되겠지.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이제 나라가 아닌 그들이 임명한 인물을 왕으로 삼고 그 인물이 이제 말 그대로 정동행성의 짱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거잖아. 성이 뭐가 됐을까? 성이 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가 사가 된 거고요. 이성이 첨의부가 됐고요. 육부가 사사가 된 겁니다. 관제격화지 뭐. 관제격화. 그 다음에 칭호도 칭호도 격화됐죠. 칭호. 뭐 조종이 왕욱이 됐고요. 짐이 됐거든요. 우리는 그동안 짐이 고는 그 다음에 그 동안 황태자 다음 후대왕이 될 사람으로 우리가 황태자라고 했는데 황태자가 아니고 세자 왕세자 이런 식으로 칭호마저도 격화됐던 시기. 그러니까 원간석기 때 우리의 어떤 각종 모습들을 찾아보면 되는 거죠. 자 나성을 쌓고 철의한성구축했다. 이거는 거란 거란 침입 비호입니다. 거란 침입 거란 3차 침입 비호죠. 정확히 강감찬의 귀리드탭 이유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족이 개경에서 말란을 뭐했다. 이거 최충헌 산업이었잖아요. 최충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딱 무신집권기네요. 무신집권기 최충헌 무신집권기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가 됐다. 이게 이때 모습이죠. 각종 제도가 격화가 됐거든. 이러면서 성이 부가되고 부가사가 되고 도병마사가 최고기였는데 이게 도평의사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도평의사사를 누가 장악했냐. 당시 원간석기 때는 당연히 누가 권력을 장악했을까요. 친원파들이 장악했겠죠.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가 있다면 원간석기 때는 친원파들이 있습니다. 그 친원파들을 뭐라 그래요. 권문세 중에 권세 있는 가문들 세력 있는 족속들 이들은 기본적으로 성향이 뭐라고요. 친원파들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제강점기 있죠. 일제강점기 때 뭐 있어요. 우리 친일파들 결국 친일파들이 다 모든 기관의 핵심자리 요직에 다 일본한테 막 아부하면서 결국 그들은 사실상 권력을 장악했대요. 짓이 똑같아요. 권세 있는 가문과 세력 있는 족속놈들이 다 이제 원나라한테 아부 떨어갖고 그렇죠. 협력해가지고 그리고 권력을 장악한 건데 이들이 권력을 장악한 게 이거지. 각종 기구들이 있는데 사실 좀 유명무실했고요. 이 도평의사사를 통해서 거의 권문세 분들은 모든 권력을 다 장악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국란을 극복하고 초대대장경 이건 언제일까요. 역시 거란 2차 침입이 됐는데 거란 침입 중에 이제 간에 했던 겁니다. 침입 중에 2차 침입이에요. 정확히 한다면 2차 침입 때 초조 처음으로 조판한 겁니다. 대장경을 3장을 정리한 거죠. 대장경 3장 경율론의 3장을 정리하시고 대군 부인사에 보관을 했었던 겁니다. 윤관의 권위에 받아들여 별명을 편성했다. 이거는 언제예요. 여진 토벌을 하려고 여진을 토벌하려고 한 거죠. 지금 이거는 원간석기 몽고 침입 이후에 결국 침입 이후에 원에 몽고가 세웠던 원에 간설받게 된 거니까 몽고 침입 이후죠. 이거는 그전 앞이 있죠. 자 그러니까 정답은 3번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가해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문화유산 옳지 않은 것 자 만월대가 나왔고요. 안동 이천동 마예열의 입상이 나왔고요.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의 자사 광주에 있는 광주 충국리 철불이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불렀었죠. 이거 고려 초기 때 모습이야. 고려의 궁궐이었고요. 그렇죠. 개경에서 궁궐이었고 안동 이천동 마예열의 입상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산 입상 이런 것들은 뭐냐면 고려 초기 때 있었던 거대 불상 지방 호족들의 지역색을 보여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체 불균형적인 모습이 있다. 이거는 아마도 호족들의 무기를 뺏어서 무기를 녹여가지고 만든 대형 철불 정도 고려 초기 때 고려를 찾는 거죠. 고려의 문화유산이 아닌 거 찾아보는 거네요. 봉정사 극락전 고려의 대표적인 주심포 양식 안동 봉정사 극락전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법자 팔상전 이게 언제냐면요. 17세기 때 양반 지주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다층 이죠. 딱 보면 닫힌 건물 이죠. 근데 안에 딱 들어가면 내부가 하나로 통하고 있어요. 층이 없어요. 중간에 층이 지붕이 없단 말이죠. 옥상 꼭대기 까지 하나로 통하는 거죠. 17세기 때 양반 지주의 후원 양반들이 외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양란을 겪으면서 내세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 진 거예요. 내세 죽은 다음에 불교에 귀의하시는 양반들이 많아 지어진 사찰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수석사 대웅전 고려시대 주심포 양식 건물 알고 있죠. 부석사 무량수 마찬가지고요. 우리 세 개 있잖아.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예산 수석사 대웅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주심포 양식 건축물 주심포 양식 알다시피 공포 이렇게 기둥 하나 있는 거예요. 공포 하나 기둥 하나 씩 달려 있는 거 주가 되는 포 공포 하나 기둥 하나 씩 배흘림 기둥 양식 많았었죠. 이게 주심포 양식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불성지는 다포 양식 고려시대 중간에 포 공포가 쭉 더 있어요. 약간 장식성을 보여준 거죠. 장식성 중간에 공포가 있고 주가 되는 기둥 있는데 중간 중간에 장식성을 더하기 제가 이렇게 그렸지만 되게 이쁘게 그리거든요. 단청을 예쁘게 입혀서 이쁘게 그렸어요. 이것도 맞습니다. 이게 다포 양식이죠. 조선시대 가면 다 다포예요. 주심포 양식은 3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나? 정답은 몇 번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닌 거 고르니까요. 18번 한번 가볼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가 대사원 허웅 등이 심우 7조를 올렸다. 이렇게 나왔고요. 현에는 수령이 있는데 향원 가운데 일상결을 좋아하는 무리들이 가를 설치하고 아무 때나 무리지어 모여서 수령을 헛듣고 사람을 올려서 내치고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이 교활한 향리보다 심합니다. 워낙 혁건을 해서 오랜 패단을 없애서 라고 나왔죠. 헌낙 김대가래기를 백성을 괴롭힘 향리보다 더한 자가 있고요. 수령도 반드시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못살게 편안하게 할 수 없는데 비록 경제소가 있다 하더라도 기와눈이 미치지 못하는 규명을 낼 수가 태종실록 때 이 향후 가운데 일상규를 좋아한다. 수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상규를 좋아하고 아무래도 물이 지어서 모여서 수령을 헛뜯고 사람을 올리고 향리보다 더 심하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게 아마 뭐야 라고 했을 때 이게 유향소에 대한 거죠. 유향소 유향소는 지방에 있었던 이거는 사실 우리 지방에는 공무원이 몇 명일까요? 지방으로 지방 안동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영주라고 한다. 이렇게 한다면 한 명이죠. 수령밖에 없습니다. 그럼 유향소는 뭐냐면 유향소는 지방 사족들이에요. 지방 양반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방 사족들의 자치적 커뮤니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양반들의 모임입니다. 모임. 양반들의 자치적인 모임이에요. 사적 모임인데 사실 이들은 유향소가 고려 말에 만들어지고 계속 설치와 폐지가 반복이 돼요. 왜냐하면 왕이 보낸 왕의 심부름꾼이 자꾸 수령을 농간한다는 이유로 그런데 그래서 나중에는 유향소를 설치해줬더니 태조 때 이시라는 놈이 여기서 반란을 일으킨 거야. 그래서 폐지를 시켰는데 성종 때쯤에 성종 때쯤에 사림들이 다시 한 번 중앙으로 올라오면서 지방에 있었던 분들 아니야. 그 분들은 그렇죠. 사림들은 지방에서 올라오시면서 이 좋은 것들을 없앴다고 다시 한 번 설치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중간에 폐지에서 이러한 폐단이 생겼으니 다시 세우는 걸 어떻게 했습니까 하면서 왕에게 건의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향소를 다시 한 번 복설해줬던 게 성종 때쯤에 너희들을 한마디 성종이 규정을 한 거예요. 뭐라고 내가 만들어주긴 만들어줄게. 다만 너희들은 나의 신부를 꾸린 수령을 그저 보좌하는 거야. 그리고 향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항상 감시해야 돼. 그리고 니들이 그래도 누구하고 민들하고 같이 오랫동안 지냈으니까 그들의 풍속을 이들이 잘 알 거 아니야. 그걸 교정할 의무가 있어. 라는 임무를 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은요. 자신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기는 향회를 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명단을 짜는 향안을 작성하기도 하고요. 자기들 내부에 향규라고 하는 규약을 만들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반장, 부반장 보는 향임직을 이렇게 만듭니다. 이 향임직의 짱이 좌수가 되고 좌수입니다. 좌수. 그 다음에 별감이라고 하는 게 부짱이죠.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세력을 계속 유지했던 건데 왕 입장에서는 얘들이 혹시나 보좌하라고 했지만 또 농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중앙에다가 하나 더 둔 거죠. 뭘까? 경제소라는 걸 두었다라는 겁니다. 경제소. 경제소는 만약에 유황소가 안동에 있었다. 안동 출신의 중앙에 있는 관리를 경제소에 두고는 안동에 있는 유황소를 담당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감시하게 했던 건데 생각해보시면 경제소에 있던 애가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어디 갈까요? 안동에 있는 유황소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여기 있던 누군가가 지방사족동에 관리가 아닌 애가 과거시험 통해서 이쪽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놈이 그 놈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임진왜란 끝나자마자 바로 혁파시켜버립니다. 어쨌든 경제소 이거 있다. 옳은 걸 찾는 거니까 좌수와 별감상 선발해서 운영했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지만 충분히 사례를 통해서 체크할 수가 있어야 돼요. 대성전을 세워서 선발에 대한 제사를 지냈다. 대성전 세웠다. 이거는 성균관 정도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겠네요. 공자님을 모신 거죠. 옥당이라 불렸다. 이거는 홍문관이 되겠고요. 홍문관. 성종 때 집현전을 집현전의 후신으로서 역할을 담당한 거죠. 경연 담당. 아니면 궁중의 서적을 관리한다든가. 왕에게 조언을 한다든가. 이런 거죠. 농민들로 구성된 공동노동작업거동체. 공동노동작업권에 두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두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향도라고 할 수도 있어요. 조선시대의 향도는 조선시대에 와서 향도는 더 이상 불교 신앙조직이 없고요. 그래서 공동의 어떤 서로 도와주는 마을 공동체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두레에 좀 더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매양활동 등 각종 불교 행사를 주관했다. 매양활동. 이게 바로 향도가 되겠네요. 향도. 됐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유양소니까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밑줄금 기억에 대한 대외정책입니다. 기억에 대한 조선의 대외정책으로 오른 것은 자, 두만강 일대유트다 야인들을 몰아내고 육진을 개척했다라고 나니까 그렇죠? 이거는 뭘까요? 강경책이죠. 이 세종 때입니다. 세종 때 특히 이제 특히 이런 어떤 여진에 대해서는 강경과 온건책을 번갈아가며 사용했었죠. 뭐 그런 거죠. 강경과 온건. 특히 이제 강경과 온건은 주변에 있는 중국국에게는 4대 정책을 그 주변국에게는 교린 정책을 펼쳤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조선시대의 기본적인 외교정책의 기본 방향은 4대 교린이 되겠습니다. 명예에 대해서는 성리학적인 어떤 그런 성리학적인 입장에서 4대를 했었고요. 조공과 책봉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조금 모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교린은 그 밑에 있는 나라들 뭐 여진 일본들에 대해서는 이웃과 사귄다 뭐 이러므로 교린 정책 근데 그 교린 정책은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고 강경과 온건책을 번갈아가면서 사용했던 거죠. 이때 이제 뭐 여진에 대해서는 우리 세종이 4군 6진 개척했죠. 4군은 최윤덕이 6진은 김종서 장군이 그렇죠. 4군과 6진 개척 이때 4군과 6진 개척하면서 어디 지역이에요. 4군 6진이 4군 6진이 어디인지 모르면 안 됩니다. 여기가 4군이고요. 여기가 6진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다가 이제 밑에 지목이 아래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시킨 거예요. 무슨 정책 3인 정책 그리고 이 지역은 이 동네를 잘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을 관리로 임명해야 되는 토관 정책을 펼쳤던 거죠. 상피제의 적용을 안 받았습니다. 뭐 온건책이라고 한다면 태종 때 그 전에 태종 때 뭐 무역소를 설치해줬던 이런 거죠. 무역소를 설치했다. 어디다가 이쪽 지역입니다. 이쪽에 경원과 뭐 경성 이런 지역이다. 무역소를 설치해줬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일본에 대해서도 이제 강경과 온건이죠. 강경과 온건이 나오는데 강경 온건 뭐 강경책 한다면 이제 세종 때 역시 스시마 정벌 대마도 정벌이죠. 스시마 토벌 이종무로 하여금 스시마를 토벌하게 했다. 자 강경하겠고 온건책은요? 뭐 온건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본과 이제 무역소 삼포를 개항해준 거고요. 뭐 삼포 개항을 해줬고 나중에 뭐 개해악조였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제 무역을 허용해줬던 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되겠습니다. 여기다 다 세종 때잖아. 그렇죠? 자 그러니까 기역에 대한 거니까 기역은 어떤 두만강일 때 그러니까 이거 여진이죠. 여진 여진 세종 때 여진 쪽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여진과 해당하는 거고 찾아볼까? 대마도 정벌 이건 외국어예요. 외국 경과 교수의 무역소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기 요거 있죠? 그 다음에 초량의 외관을 설치해다. 외관은 당연히 일본이죠. 일본 X 한양의 북평관에 계산해서 조공 무역하겠다. 자 아까 마치 무역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러자 여진 애들이 뭐라고 하냐 이거하고 좀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만족을 못하니까 우리가 너희 한양에 가서 너희 수도인 한양에 가서 우리가 직접 조공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해줘. 우리가 조공을 할 테니까 선생님 조공을 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이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 조공도 하나의 무역이에요. 그러니까 조공폼을 가져오면요. 거기에 따라서 회사폼이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회사폼이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우리도 이제 명에 대해서는 조공과 책봉 정책을 펼치는데 조공 무역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신들이 우리의 토산품 아니면 특산물들을 가지고 명으로 가면요. 명의 황제가 그냥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회사품이라는 걸 줘요. 나중에 명은요. 오히려 우리의 사신단이 오는 것 조선의 사신단이 오는 것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 조공보다 조공품보다 회사품의 양이 더 많아가지고 그렇다면 오히려 더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당시 여진 애들이 어디 와서 한양까지 와서 이제 지냈던 곳이 북평관이란 곳이에요. 여진 애들이 있던 머물던 곳이 북평관 이 북평관에서 이제 조공 무역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조공 무역을 허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얼이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죠. 20번입니다. 가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가는 주세붕이라고 하는 게 나왔네요. 주세붕 주세붕은 뜻을 더욱 가다듬어 많은 비웃을 못쓰고 비방을 물리쳐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못한 장한일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세워서 가르치면 동방에 흥하게 해서 중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인가 봅니다. 태계 선생이 한 말씀 하신 거죠. 자 이게 주세붕이 처음 세웠던 게 뭐였다? 백운동 서원이란 곳 풍기군수 주세붕 그렇죠? 이분은 경상부터 풍기의 군수로 발령이 난 다음에 임명이 된 다음에 이곳에서 이곳이 바로 풍기란 곳이 안양이 있었던 곳인가 봅니다. 그래서 문성공 안양을 기르기 위해서 여기다가 서원을 성현에 대한 제사를 진행한 거죠. 원래는 제사 목적으로서 만든 게 서원이에요. 근데 그 동네에 양반 자제들이 와서 가르침을 좀 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들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원이 기능이 처음에는 선현에 대한 제사 먼저 가신 선현에 대한 제사 기능이었는데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잘 안 써있죠? 제사 기능이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누구 뭐까지 교육의 기능도 같이 간 겁니다. 교육의 기능도 그런데 나중에 풍기군수로 오신 분이 또 누가 있냐면 이때 다음에 후에 오신 분이 퇴계이황선생이에요. 이왕선생이 풍기군수로 오셨는데 이때 이제 이분께서 아 이 좋은 거를 우리가 그냥 두면 안 된다고 그래서 당시 왕이었던 명종에게 건의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 사액화 사액화 사액서원을 만들어달라는 얘기는 국가에 지원을 달라는 얘기죠. 토지도 좀 주고 그 다음에 노비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세금도 면제해 주시고 등등 서적도 지원해 주시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액자를 하사받았다. 왕이 직접 국가에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걸 약속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름도 뭘로 바뀌었어요? 소수서원으로 바뀌었죠. 이게 이제 서원의 시초가 되겠고요. 이게 이제 이 이때가 중종 때고 중종 때고 이때가 명종 때인데 중종, 명종 고려 조선 정기죠. 이 시기를 시기로 해갖고 나중에 선조 때 100개 그 다음에 나중에 쭉 후기 때 영조 때 400개입니다. 영조가 그래서 너무 많다. 절반을 없애버려요. 왜? 면세지거든요. 세금을 다 안 내요. 그러니까 400개가 절반이 200개를 없애는데 이게 영조가 죽고 난 다음에 또 한 600개까지 늘어납니다. 세도정치를 지나면서. 그래서 나중에 누가? 흥선대연구니?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완전히 이 새끼도 돈 안 내고 도둑의 소골이다. 이런 거지. 도둑의 소골이라면서 600개 중에서 47개의 사액수업만 남기고 다 없애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흥선대연구 때 개혁정치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서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원 서원이니까 학술연구, 청년강 이거는 이제 국자금 안에다가 설치한 거고요. 관악지능책은 다 국자금 안에다 설치한 겁니다. 부목군을 하나씩 했다. 이거 향교가 되겠네. 이건 관악이죠. 교수나 훈도 바로 이 부분이죠. 중앙에서 파견된 교수나 훈도가 지도했다. 교수관도 그렇죠. 중앙에서 이게 이것도 향교가 되어있네요. 이거 서원이 아니고 향교입니다. 이것도 향교 유학을 비롯해 유락, 선학, 산학을 가르쳤다. 유학을 비롯해 유락, 서학, 산학을 가르쳤다. 이거는 역시 국자감입니다. 국자감 국자감은 유학이였던 유학감이었던 국자학, 태학, 사문학 유학부와 유락, 서학, 산학의 잡학 기술학부죠. 이게 이제 경사, 육학이라고 하는 건데 유학부 3개 기술학부 3개 그래서 경사, 육학으로서 있었던 게 국자감이 되겠어요. 고려 구학으로부터 현판관계, 노비 등을 받게 되었죠. 방금 전에 이게 뭐하는 뜻이에요? 사액소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죠. 21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인물이 활동한 시기입니다. 가인물이. 이 책은 성리학을 처음 배운 학동의 입문서로서 뭐 나오죠. 경목여결 자 열 작이다. 우리가 이제 경목여결입니다. 이걸 우리가 일일이 다 볼 필요는 없고요. 경목여결이 누가 쓴 거냐 이거지. 이이죠. 율곡 이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활동으로 우리가 골라보는 거예요. 광해군의 중립외교? 북인이죠. 이인은 서인입니다. 서인 쪽이에요. 서인 쪽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북인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자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분화됐다. 아 활동한 시기를 묻는 거니까 이때 광해군 때가 아니고요. 이때는 이인은 서인으로서 이 당시에 주로 활동했던 게 선조 때 심만 양병설 얘기하시고 막 그랬거든요.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분화됐다. 바로 이때 얘기죠. 이때 선조 때 이거는 광해군 때 페비훈 씨 이거는 언제까요? 이거 명종 때입니다. 아 연산군 때죠. 연산군 때 연산군 때 페비훈 씨 사사건 엄마 원수 갑자 갑자 사화가 되어있고요. 자이대 복사 문제를 들어서 예송이 전개되었다라고 예송 전개 그건 예송 문제의 현종 때 모습인데 이 선조는 항상 이인은 선조 때 인물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때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선조 때 인물이었다. 이때가 서인 쪽의 인물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졌던 거죠. 그때 이제 이조 전락 문제 아니면은 어 당시에 이제 척신정치 잔재 청산을 두고는 어 강경한 입장이었던 척신정치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이었던 동인 쪽 김효원 쪽의 인물들과 그 다음에 심의겸 쪽의 인물이었던 동인과 서인 나눠지고 했죠. 사실 이 같은 경우는 요런 게 있어요. 원래는 동인과 이 김효원과 심의겸 사이에 이제 약간의 좀 대립이 대립가기 좀 생기자 원래는 좀 중재하려고 했던 입장이에요. 중재 중재하려고 했는데 이쪽에 이제 나중에 중재하려다가 이 동인 쪽의 당시 인물이었던 김효원을 어디 좀 약간 좀 젊다는 이유로 좀 가까운 먼 곳에다 보내고요. 함경도에서 보내고 김효원은 약간 나이가 조금 있다라는 이유로 가까운 곳에다 항해도 쪽에다 보냈어요. 그래서 동인 쪽에서 이제 약간 좀 이의를 좀 싫어했던 거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의는 어디로 서인에 가담하게 됐던 거고요. 당연히 이때 서인에는 그전에도 물론 그랬지만 이의를 따르는 무린들이 꽤 있었다는 거죠. 처음엔 중재였는데 이의를 따르는 무린들이 이제 서인 쪽에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서인 쪽에 가담하게 됐던 인물입니다. 이 당시 선조 때니까 선조 때는 이제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분화되는 그 시점이라고 본격하시면 되겠어요. 바로 그 서인들이 바로 이의의 사상을 조금 계승해서 따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보시면은 임금이 백성을 대할 땐 귀천이 없고 내외 없이 균로하게 적자로 여겨야 되는데 노라고 비라고 해서 구분하는 것이 어찌 똑같은 동포로 여기는 뜻이겠는가. 내노비 36,974명과 신호비 29,093명 몇만 명이니까 6만 명 정도네요. 6만 명 6만 명 정도의 노비를 모두 양민으로 삼도록 하고 승령원에 따라서 6만 6만 6천명이네요. 6만 아이고 주고 6만 6천명 노비들 양민으로 가고 노비 누선을 모두 불태우도록 하라. 저기 있는 내노비 신호비들은 바로 공노비들이죠. 바로 공노비 해방에 대한 부분이네요. 1801년도 공노비 해방 순조 때 공노비를 해방하게 된 겁니다. 양민수 확보로 양인수 확보 왜냐하면 당시 양인들이 전부 다 많은 돈을 좀 벌고 나중에 다 양반화되니까 역을 수행하는 자가 없어진 거죠. 게다가 세금도 사실상 많이 거쳐지지 않고 그래서 순조 원년에 바로 이제 공노비를 해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언제일까요? 이게 왕을 묻는 게 아니라 순조는 왕이 문제가 나올 리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딱 세도기 때잖아요. 순조하면 세도기 때. 세도기 때니까 아마도 볼 수 있는 게 조선 후기가 되겠죠. 옳지 않는 거니까 분명히 희한한 게 하나 나올 거라고요. 청와백자 맞고요. 상평통보 맞고요. 제포에 예관해서 무역을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여기서 좀 헷갈리죠. 외관은 분명히 조선시대에 있는데 제포? 교역? 자 우리가 세종 때 간단히 보시다. 세종 때 삼포를 개항에 따라 나와요. 이 삼포는 제포 지금의 진해 지역입니다. 연포 지금의 울산이고요. 그 다음에 부산포예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제한된 범위 세견선 50척 그 다음에 세삼위도 200석 해갖고 범위를 양을 정해놓고 무역을 허약해 해지는 게 계약조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임진환을 거치면서 사실상 이제 깨진 거죠. 깨지다가 임진환 이후에 도쿠가와 왁부에서 우리에게 제안을 했고 다시 한번 무역이 재개가 됐죠. 무역이 재개가 되지만 그때는 열었던 게 딱 어디만 열었어. 부산포만 개항을 해요. 이걸 알고 있니? 라는 거지. 부산포만 개항을 하고 이때 맺은 약조가 기유약조 왜냐? 개해약조보다 훨씬 더 그 약조가 무역 양이 어떻게 했을까? 절반 이하로 줍니다. 세견서는 50척에서 20척으로 확 줄어버렸고요. 세삼이 도는 200석에서 100석으로 확 줄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줄은 거죠. 이때는 재포가 아니고 만약에 부산포에서 이렇게 하면 맞는 건데 재포가 틀린 거예요. 정답은 3번이에요. 조금은 여러분들이 1점이지만 조금 약간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겠다 싶은 문제죠. 시사는 조던 후기 때 중인들이 만들었던 하나의 시문학 동아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 장식을 돌면 물품하면 안다. 보부상 장돌뱅이들 장을 뺑뺑뺑뺑 도는 부신들 장돌뱅이라고 합니다. 장돌뱅이 이분들이 있죠. 장돌뱅이 보부상입니다. 조선 후기 때 장실 5일장을 무대를 갖고 활동을 했던 게 보부상이었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3번 갑니다. 위혼 삭제 개혁 정치 추진하다 홍구파이 반발로 사사당했던 부분입니다. 누굴까요? 조광조가 되겠죠. 명종 때 중종 때죠. 조선 중종 때 조광조 결국은 개혁 정치를 시도하다가 홍구에게 까임을 당하셔서 아주 기묘하게 죽었죠. 기묘사화 이때 사건의 내용은 주초위황 잘 알고 있죠. 주초위황사건 주초 조씨가 왕이 된다라는 요게 이제 꿀을 이파리에다 발라놓거든 이제 왕이 지나갔다는 자리에 보여준 거죠. 이걸로 기묘하게 죽은게 조광조가 되겠습니다. 조광조 하면 기묘사화가 되겠고 개혁정치를 추진했다. 사화의 발전이 된 조이재문 이거는 무호사화 김일손의 무호사화 김일손이 김일손이 스승이었던 김종직에서 의제를 슬퍼하는 문장을 쓰고 여기때문에 세조를 비난하는 글이다. 훈구들이 찌른거죠. 왕한테 찔러가지고 관련자들을 처벌당했던 사림들이 처벌당했던 사건이 무호사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소학의 복과 공남의 개선 그렇죠. 방래폐단을 시정하자 소학을 보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운을 삭제하셔야 됩니다. 훈구들의 어떤 반발 훈구들의 위운 가짜 공운을 삭제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소격서를 폐지하셔야 됩니다. 현량권을 실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향약을 보급하셔야 됩니다. 등등의 어떤 여러가지 개혁안들을 내면서 사림 중심의 정치를 표방했던 분이죠. 사림들이 이제 정치의 핵심에 들어오시길 원했지만 결국 나중에 훈구들의 반발로 결국은 까임을 당하셨던 거고 기축봉사를 울려 명예에 대해 의리 강조했던 이건 누굴까요? 송시열입니다. 송시열 여러 번 나올 거예요. 이거 또 나왔네요. 38에 또 나왔던 게 39에도 또 나왔죠. 예안향약 시행했다. 예안 예안 혜주향약은 이 예안향약은 이 황입니다. 향약을 처음으로 보급하셨던 사람이 보급했던 사람이 조광조고요. 조광조가 조광조가 처음으로 갖고 와서 지방에다가 향촌의 양반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양반질서 양반의 유교질서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향약을 보급했던 건데 이걸 전국적으로 보급했던 보급에 기여했던 분이 바로 예안향약을 만들었던 이황 혜주향약을 만들었던 이이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황과 이이에서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사변록에서 유교경전에 대한 독자적 해석을 시도했다. 뭐 이때 이제 성리학 서인들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노론들이 성리학을 자꾸만 종교처럼 절대화해 나가자 여기에 이제 반발했던 게 서인 때는 남인이었던 윤효가 노론이 정권에 독점했을 때는 소론이었던 박세당이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성리학에 대한 새로운 해석안을 내놨었죠. 그러자 이제 이 성리학을 종교화 절대화했던 서인 쪽과 노론 쪽에서는 반발한 거죠. 서인 시절에는 남인이었던 윤효를 사문난적으로 사사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노론 시절에는 소론 쪽의 인물이었던 박세당을 사변녹 생각의 변두리 생각의 변두리에서 기록합니다. 하면서 썼던 건데 이거 결국은 이것도 사문난적으로 결국은 죽었던 인물 여러분들이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이분이 단독 문제로 정답으로 나오려는 사실상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박세당입니다. 박세당. 24번입니다. 이건 어딜까요? 대한문 나왔고요. 아유 장난하네. 대한제국식의 서양식 건물 이게 여기의 키포인트죠. 중화전 서거당 사실 우리 잘 몰라요. 직접 가보지 않은 이상은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수없이 이걸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중화전이니 서거당이니 아하나?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근대사를 빼면서 덕수궁 속초전을 기억할 겁니다. 르네상스 양식으로 만들어졌고 고종이 여기서 매일까지 갑이 커피를 마셨던 거죠. 장소입니다. 이게 정문이었고요. 이게 딱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전에는 이 궁을 경궁이라 불렀던 덕수궁이죠. 덕수궁. 덕수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거예요. 고종이 아간파천이고 한국에 있다. 고종이 여기가 어디냐면 정능인데 여기가 바로 이제 가깝냐면 러시아 공사관은 가까운 거예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처서로 옮겼던 게 아간파천인데 아간파천 때 이 외에 이제 1년 만에 환궁하셔가지고 이제 돌아온 것이 경복궁은 이제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안 들어가시고 가까운 덕수궁. 즉 옛날 덕수궁이었고 당시에는 경운궁으로 이제 환궁을 하신 거죠.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네요. 도성 북쪽에서 북골이라 불렸던 것은 경복궁입니다. 경복궁. 북쪽이기 때문에 우리 동궐은 어딜까요. 동궐. 창덕궁. 창경궁이 동궐이고요. 서궐이라고 불렸던 게 경의궁이라고 있어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태종이 한양재천도 만들었던 게 창덕궁입니다. 태종이 이제 형이었던 정종이 개경으로 올라 다시 천도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환양으로 이제 태종 이방군이 대천도했는데 이때 이제 경복궁은 정각이름들을 정도전이 지었다고 해서 다 싫어한다고 정도전이 이름 붙인 건 싫다. 이러면서 새롭게 옆에다 창덕궁 만들었고요. 창경원 하면서 일제강정기 때 동물원이었던 곳이 있어요. 동물원, 식물원. 이게 창경궁입니다. 정말 수모죠. 역사적 수모. 정동이 궁궁화가 주요 정각의 이름을 펼쳤다. 이것도 역시 경복궁이 되겠네. 경복궁.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25번 가볼까요. 자, 밑줄군 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이번에 정초 변현문이 새로운 농설을 편천했더군 이라고 나왔고요. 자,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보급하기 위한 서적이었다라고 해서 만든 건데 이 왕이 누굴까요? 이게 세종이에요. 세종 때 편천했던 게 우리 유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농사직설이죠. 우리가 국가에서 편천했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고려 말이 있습니다. 고려 말에 고려 말에 이거는 우리가 편천한 건 아니고요. 수입한 거예요. 수입할 때부터 가져온 거죠. 원으로부터 가져온 겁니다. 이야미라는 사람이 가져온 거예요. 이게 이제 원의 화북 농법 우리 농법이 아니야. 이게 원의 화북 농법을 대해서 정리한 거거든요. 이거를 갖고 와서 이제 보급했는데 안 되겠다 싶은 거지. 세종이. 우리 거 한번 만들자 해서 우리 거를 하기 위해서 농사직설을 편천했던 거고요. 나중에 이제 조선 후기 때 가면 효종이 막 이앙법이 보급되니까 그 이앙법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또 국가에서 국가 차원에서 신속하게 정리하자 해서 정리해서 만들었던 게 농상 농 농상집이 아니고 농가 집성이 되겠죠. 농가 집성 이거는 이제 신속하게 이 양법을 정리 보급하라. 신속하게 명을 내려갖고 편천했던 농가 집성 상사가 날 괴롭혀요. 상사가 날 괴롭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농사직설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세종이죠. 세종. 세종이니까 결작징수했다. 이거는 균역법에 대한 내용이니까 균역법에 이제 재정보완책이죠. 영조고요. 연분구등법 전분유등법에 갖고 이제 했던 게 공법입니다.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기회학조 우리 세종은 아까 개회학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회학조 기회학조는 이제 광해군이고요. 설점수세제라고 한다면 이거는 오늘 하면 효종 때가 되겠네요. 효종 때 이제 광업 이제 광업도 이제 민간 차원으로 조금 넘겨주면서 대신 점포를 설치한 거예요. 금점이니 은점이니 은광은 금점 은광은 은점 뭐 이런 식으로 설점을 하고 점포를 설치하게 한 다음에 세금을 거둬들이는 형태로 민간의 광산개발을 허용한 거 이게 효종 때부터 되겠고요. 직전법 실시에서 현직 권력이 줬다 이거 세조가 되겠죠. 세조 때 직전법 정답은 세종이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5번까지 이제 우리 표로 봤고요. 잠깐 약간 턱을 가진 다음에 26번부터 계속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26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영어 났죠. 자 후금의 위협에 대비했다라는 거 나왔고요. 남한사상의 사계장대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물로 장소들이 군사를 지휘한 장소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수어장대에요. 수어장대 음 자 후금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거였다. 이때 이제 후금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인조 때 설치했던 인조가 설치했었던 이게 수어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쪽은 수어청 이 되겠죠. 자 인조 때는요. 인조가 광해군을 결국 몰아내고 인조 반정을 통해서 인조 반정을 통해서 결국은 왕에 올랐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면서 당시 인조 반정은 누가 주도했습니까? 서인들이 주도해서 세웠거든요. 서인들이 주도했거든요. 서인들이 결국 광해군을 쫓아내고 인조를 세운 거예요. 자 그러자 인조를 세운 다음에 인조를 세운 다음에 친명배금 정책을 추구합니다. 명과 다시 친하게 지내고 후금을 배척한다면 친명배금 정책을 내세우자 여기 당연히 금나라가 후금이 자극을 받았겠죠. 자극을 받고는 조선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후금이 공격할 때 만들었던 부대가 어떤 부대였냐 란다면 어영청 같은 것도 있어요. 어영청은 사실 후금의 공격을 받을 때 만든 거라고 보다는 이거는 당시 인조 반정 때 공신이었던 이괄이란 애가 공신 책봉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켰거든요. 그게 바로 이괄의 난입니다. 인조 때 있었던 이괄의 난 그 이괄의 난 이후에 중앙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부대고요. 거기에 또 후금의 공격을 받게 되면서 북한 쪽 경기 북부 경기 남부 쪽에 서울 외곽 쪽에 이제 방어를 위해서 만들었던 게 서울 북부 쪽은 북한산성 쪽에 총융청을 그리고 서울 남부 쪽은 남한산성에 수어청을 각각 만들었던 겁니다. 이게 인조 때 만들었던 중앙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훈련도감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이제 선조 때 만들었던 훈련도감에다가 인조 때 만들었던 이 세 개 거기다가 마지막에 숙종 때 만들었던 금의형이라고 호위부대가 있습니다. 이거 대개에서 다섯 개를 뭐라고 한다? 오군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군영. 알겠죠? 이게 오군영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어디에 대한 내용이냐? 수어청에 대한 내용이 되겠어요. 수어청. 자 그러니까 이거 인조 때니까 인조 때 모습을 오르게 보는 것은 장용형 설치했다. 이건 정조가 되겠고요. 정조 나선정권에서 조청부대 이거는 인조 이후에 인조의 아들이었던 효종이 자 아버지가 이때 결국 정묘호란 병자호란 때 심한 구력을 받았거든. 삼존대의 구력이 구력사건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북벌을 외쳤습니다. 북벌을 위해서 나중에 서인들과 함께 어영총을 막 강화시키면서 북벌 청나라 정벌한다고 했는데 이게 청나라 정벌했나? 안 했어요. 청나라는 오히려 정벌 안 하고 오히려 청을 정벌하기보다는 오히려 청을 도와주러 조청부대를 파견합니다. 북벌이라는 명분으로 군대를 키워놨더니 그 군대를 가지고 청을 정벌하기는커녕 오히려 청을 도와주는 러시아를 정벌하기 위해서 청을 도와주러 갑니다. 이게 북벌의 허구성이라는 거야. 결국 북벌을 했지만 그 북벌을 위해서 만들었던 어영총은 결국 서인들을 위한 군대였죠. 정권 유지수단이었을 뿐 북벌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효정된 모습이에요. 자, 수세방을 위해서 어영총 설치했다. 이게 이때죠. 이때요. 이때요. 정답은 3번이고요. 청과의 국경을 정한 백두산 정계, 백두산의 경계 간도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두고는 이게 이제 경계 비석을 세운 거죠. 그게 숙정대입니다. 농민들의 균역 부담을 줄여줍니다. 균역법 실시했던 거 이건 영조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인조대 모습을 찾는 거예요. 인조대. 그렇죠? 인조대니까 우리가 정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3번. 이게 이제 언제 인조대 설치했던 중앙군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나 시기에 대한 설명 시기 역시 사이 문제죠. 사이에 있었던 사건으로 오른 것은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이게 행주산성에서 외군이 명과 강화를 제기했고요.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자, 행주산성 바로 행주대첩이죠. 그러니까 행주대첩과 이때 활약했던 장수가 중앙장수였던 중앙군의 장수였던 권율 장군이 되겠고요. 자, 이거와 외군이 본국으로 철수해서 전쟁도 끝났다라고 했고 그렇죠? 전쟁 권료입니다. 임진왜란 종료예요. 이게 1598년도 일이죠. 임진왜란이 종료되는 98년도쯤. 이게 1593년도거든요. 근데 뭐 연도까지 외울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이거와 이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죠. 자, 행주대첩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조명연합군의 어떤 그런 모습인데 이게 당시 이제 명이 우리 도와주러 오거든요. 그래서 평양성을 결국은 회복을 합니다. 평양성을 되찾아요. 되찾은 다음에 여기 이제 조명연합군이 결국 되찾았거든요. 조명연합군이 결국 평양성을 되찾은 다음에 이후에 행주산성에서 이제 사실상 이제 우리 조선군만 사실 여기 명나라군이 와야 되는데 명나라군대가 중간에 벽재관이란 곳에서 이제 외군과 싸우다가 이제 결국 패퇴하고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 우리만 싸운 거예요. 행전에 고립된 상태에서 싸워가지고 이제 승리를 거둔 겁니다. 이후에 이제 사실상 휴전회담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 휴전회담 중에 뭐 각종 우리가 이제 뭐 훈련도관 같은 거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지방의 군용체제는 지방의 방어체제는 진관으로 다시 복구하고 하면서 이제 전열을 이제 다시 한번 재정비했던 시기가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 이후에 이후에 는 우리 다시 한번 어 우리가 조명연합군이 다시 조명연합군이 다시 활동을 재개하게 됩니다. 왜냐 일본이 훈련 어 휴전회담에 결국은 이제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결국은 휴전회담이 회담이 결렬이 되고 말았어요. 휴전회담이 결렬이 되자 자 일본은 다시 한번 나누리게 정유재란 그 정유재란에 맞서와갖고 다시 한번 조명연합군이 다시 한번 활동을 개시합니다. 이때쯤 활동했을 때 우리가 뭐 있었냐면 뭐 대표적으로 직산전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있었고 그리고 우리 이순신의 또 활약 마지막 명량 그 다음에 노량 이렇게 있죠. 명량 때는 열두척의 백 남아있는 게가 이 사이에 직산전투가 있죠. 직산전투 사이에 당시 원균이라고 하는 중앙의 관료가 칠천량이란 곳에서 사실은 외군 만나서 대패를 합니다. 대패 이런 패배도 없어. 대패를 하게 된 다음에 남아있는 게가 열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때 열두 개를 이순신이 고쳐가지고 명량에서 진도 울돌목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승리를 거둔 거고 마지막에 도망가는 외군을 쫓아가다가 이순신이 전사했던 전투가 노량해전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결국은 임진완이 종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아보는 거죠. 평양성 탈환 이거는 행주제첩 전이니까 X고요. 이관의 반란색이 도성원 잡려가 있다. 이거는 언제예요? 임진완 후죠. 이거는 사실상 이거는 인조때입니다. 광해군. 임진완 끝난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아니고요. 신립이 탕금대 배수의 진을 치고 싸웠지만 역시 패하고 우리 왕이었던 선조는 의주로 피난 가시고 누구한테 분주를 한 거죠. 광해군 관계에 광해군에게 임진완을 맡긴 거예요. 자신은 의주로 가시고 이때 사건이니까 이건 초기 때 모습이고요. 이순신이 명량에서 이순신 외의 수건을 대파했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때의 명량이 있었다라는 거. 정공서와 이립이 이끌고 활약했다. 이건 정묘호란 때 모습이에요. 정묘호란. 이거는 호란 때니까 인조때 모습이죠. 인조때. 외란이 아니고 그 뒤에 있었던 광해군 이후 광해군 그 다음에 인조반정 이후에 인조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게 정묘호란이 되겠고요. 정답은 그래서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임진완 같은 순서문제를 여러분들의 순서를 정확하게 체크를 좀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알겠죠? 자 28번 갑니다. 자 가왕의 제비기관입니다. 이 왕은 누군가라는 거죠. 보시면은 왕세손이었던 땡땡의 사도세자에 대한 효심에 감동해서 자 아버지가 사도세자였나봐요. 그래서 영조가 내린 은도장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걸 보니까 왕세손인 시절에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효심 뭐 이런 걸 얘기하니까 아마도 가는 딱 봐도 누구나 정조가 되겠네요. 정조 그럼 정조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걸 찾아보는 거죠. 우리가 뭐 영조하고 정조 문제는 사실상 암기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영조하고 정조 문제 꽤 나오거든요.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우리가 기억을 조금 해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럼 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찾아보죠. 홍경래의 본규로 정조생의 염력 때 이거는 홍경래는 아니죠. 이건 세도정치기 때입니다. 뭐 세도정치기 때는 사실상 순조 헌종 철종인데 왕을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이거는 이제 세도정치 초기 때 순조 때 있었던 거고요. 세도기 때의 모습이에요. 대외관계를 정리한 자 우리 정조 때는 사실상 조선 후기의 르네상스 문화적 르네상스를 이뤘던 것이고 이때쯤에도 이제 대외관계 외교문서를 정리했던 동문휘고 뭐 무예도부통지 같은 건 장용령의 군사훈련 지침서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암기를 좀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동문이구가 가능되었다. 이게 정답이죠. 동문이구가 언제 가능된지는 모르면 사실은 이거는 문제의 답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문휘고가 언제 편찬되고 언제 가능된지를 알아야 돼요. 신유박혜로 수많은 천주교도에 처형됐다. 이것도 언제냐면 순조때에 있었던 신유박혜입니다. 순조때에 있었던 거죠.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고 해서 탕평비 탕평비 탕평파 이거는 우리가 아는 영조때 모습이에요. 역시 뭐 정조 역시 탕평정책이지만 우리가 탕평비 탕평교서를 반포하고 탕평비를 건립하고 탕평판을 육성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탕평교서 탕평비 탕평파 영조와 관련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한양의 기준은 역법서 칠정산 네 편 그치 칠정산 내외 편을 몇장난거 누구죠 세종이 되겠네요. 세종 그쵸 세종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번요 2번이 정답입니다. 정조의 업적을 묻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체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29번 보겠습니다. 자 뭐 이거 보면 뭐 아 호에 추사가 있네요. 그리고 추사체를 창원했고요. 유배중에 세환도라는 걸 그렸고요. 뭐 청약자들과 교류했다는 건데 여기 추사체하고 요 세환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추사 김정희입니다. 김정희와 관련된 건 우리가 세가지만 아시면 돼요. 첫번째 필체에 대해서 상당히 좀 독창적인 필체를 쓰셨죠. 뭐라고 해야 추사체입니다. 추사체 그리고 제주 유배생활 중에 그죠. 순조때 제주 유배생활을 하시면서 요때 이제 제자 이상적인 유배생활 중에 책을 갖다 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마움으로써 그려줬던 게 소나무에 어떤 절개를 그렸던 세안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대표적인 19세기의 문인화 중에 대표적인 그림이에요. 요게 이제 김정희가 그렸다라는 대표적인 문인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또 이분이 또 능했던 게 이분이 금성문에 능해갖고 이 금성문에 대해서 정리했던 책이 금석과 안록이란 책입니다. 금석과 안록 록입니다. 록 금성문을 지나가면서 싹싹 바라본 기록이에요. 금성문인데 금성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쇳덩어리하고 돌덩어리에다가 새긴 문장들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거냐면 북한산비 우리가 공부하신 분 알죠? 이거 북한산비가 뭐예요? 이거 진흥왕 순수비잖아. 그렇죠? 지금은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황초령비 이것도 역시 진흥왕 순수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원래 그전까지는 진흥왕 순수비인지는 몰랐는데 이거를 김정희가 탁본을 떠갖고 혼자 연구하신 거예요. 연구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이게 진짜 진흥왕 순수비였어 라는 것을 밝힌 거예요. 이때 김정희가 밝힌 겁니다. 그전까지는 몰랐었는데 이거를 진흥왕 순수임을 밝힌 게 바로 금석과 안록이란 책이니까 뭐 이런 것들 세 개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딱 정답이 나오죠. 금석과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 맴면 고증했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쵸? 1번 거중기 나오면 이거 정약용이 되겠네요. 정약용 양반전을 지어서 양반의 비생산성 허래와 무능을 비판했던 인물 이거는 연암박지원이 되겠죠. 중상주의 실확자였던 박지원 최초의 백리척 그쵸? 이제 실측지도가 나온 거야. 실측지도 백리척이라고 해서 백리를 이제 뭐야 거리를 계산한 거예요. 동국지도 편차라는 건 이거는 누구나면 정상기 영조때 인물입니다. 영조때 정상기라는 사람이 동국지도를 그리면서 제작하면서 백리척 처음으로 축척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왕까지 좀 기억한다면 영조가 되겠네요. 뭐 요조는 정조 요조 또 정조때 모습 인물이었죠. 대표적으로 북학의 요분은 이제 박제가 정조때 규장과 검서관으로 등용되었던 그런 분입니다. 규장과 검서관 설 출신이었죠. 자 정답은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30번입니다. 다음 상황 역시 또 뭐 상황이네. 상황이 나오고 그 이후에 전개된 사실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기사년 원자 명호를 정한 것에 대해서 반대한 송시열의 관직을 회복시키고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명호를 정한 것에 반대한 송시열의 관직을 회복시키고 회복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 기사왕국 때 기사왕국 때 요게 이제 세 번의 왕국이 있었죠. 우리가 경신왕국 왕국이란 게 이제 숙종 때 있었던 건데 국면을 전화시킨다. 갑술왕국 자 세 번의 왕국을 거치면서 이제 요게 이제 남인에서 나중에 권력이 서인대에 넘어갔었죠. 아 뭔 사건? 허적의 유학사건 기름천막 아 왕실문국였던 기름천막을 왕의 허락도 없이 이제 사살을 사용했다라는 이유로 거기에 이제 그 허적의 서자였던 허견이 이제 왕의 인척이었던 산복 복창군 복평군은 산복을 이제 왕위로 이제 올리려고 했다라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영모사건에 휘말려갖고 서인의 교로 결국 권력이 이동한 거 요게 돼 있고요. 기사왕국은 이때 숙종이 이제 히빈장씨에게 완전히 눈이 팔려가지고 그렇죠? 히빈장씨의 소생을 원자로 원자는 미리 세자로 책봉하는 겁니다. 세자로 미리 세자로 책봉하는 것 때문에 당시 서인 쪽의 인물이었던 누가 송시열이 반바하다가 어떻게 된 거야? 사사당했던 사건이죠. 그래서 결국 권력이 다시 남인에게로 넘어갔던 거고요. 갑수랑국은 다시 이제 옛날 조강치하고 조초라 하면서 이때 히빈장씨를 중전으로 이제 입적시켰는데 다시 패하고 인연왕국을 다시 복위시키면서 인연왕국을 다시 복위시키면서 다시 권력이 누구한테 남인에게서 아이고 남인에게서 누구한테로 서인에게로 다시 이동했던 사건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이때부터는 사실상 노론과 소론의 대립이 극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모습입니다. 알겠죠? 으흠 자 오케이 그러니까 아마도 이 기사왕국 이후의 모습이니까요. 기사왕국 이후의 모습이니까 이후의 정계사실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노론과 소론이 정국을 주도했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외척관의 대립을 을사와 이거는 언제예요? 명종 때 모습이에요. 우리 지금 이거 언제라고요? 황구 숙종 때 모습이죠. 황구을 통해서 편당적인 정치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숙종의 어떤 전략이었던 건데 그렇죠? 이거 아니죠. 허접과 윤희 등의 남인들이 대거 축출했다. 이게 바로 언제냐? 경신왕국 때니까. 기사왕국 이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X죠. 북인인 터인과 남인의 배제와 권력. 이건 언제예요? 광해군 때예요. 광해군 때. 광해군 때. 광해군 때 북인들이 권력을 장악했는데 광해군이 축출되어 인조반정 이후에 사실상 북인들도 함께 축출당합니다. 알겠죠? 정여립 모반사건으로 인해서 기축국사가 발생했다. 이거는 당시 임주현 전에 1589년도 당시 정여립은 원래 서인이었는데 동인으로 당적을 옮깁니다. 옮기자 서인들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정여립을 이제 좀 깐 거죠. 정여립이 자기 고향에서 군대를 키워갖고 영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인들이 동인들을 정여립 모반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망타진을 하면서 동인들을 살짝 눌러준 거죠. 이게 이제 기축옥사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화신전일이죠. 붕당이 이제 발생하면서 이것 때문에 이제 뭐가 된 거야? 동인이 분화가 됐죠. 뭘로? 북인과 남인으로 분화가 됐던 사건의 출발점이 바로 정여립 모반사건이었죠. 왜냐? 이때 이제 기축옥사 때문에 동인이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나중에 서인의 인물이었던 정철이 왕에게 이제 저하 세자저하 세자를 책봉하는 문제를 가지고 왕과 약간 대립각을 세울 때 동인들이 이제 이 정철을 확실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라는 확실하게 강경한 입장에 있던 북인과 온건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남인 쪽으로 나눠지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하고 문제가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이때부터는 노론과 서론이 전국을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답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1번입니다. 해원의 특별전인데 해원 해원은 누굴 얘기할까요? 우리 해원 신윤복입니다. 풍속화가 그치? 우리가 지금 해원이 누군지 모르면 사실 여기서 문제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여기 해원에 관련된 거 보니까 해원은 아마도 아 이거 신윤복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윤복 신윤복이니까 신윤복은 약간 좀 남녀간의 애정 이런 것들을 많이 남녀간의 애정 단어라든가 월화정인이라든가 애정 어떤 해정행위 같은 것들을 많이 묘사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이게 이제 신윤복의 풍속화의 특징이죠. 요거는 해원이고 우리가 흔히 또 누가 있죠? 김홍도 있죠. 단원 김홍도 요 분도 풍속화에 능했죠. 물론 풍속화에도 능했고 이분 같은 경우는 또 군선도 이런 것도 많이 그리셨고요. 또 이제 진경산수화에도 상당히 능했던 인물이고 또 하나가 파적도에 유명한 김득신 이게 조선 후기 3대 풍속화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원 신윤복 단원 김홍도는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되니까 여기는 해원에 대한 신윤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신윤복 요것들 다 가장 적절한 것은 했을 때 이게 다 보시면 이게 뭘까요? 정답 3번이에요. 3번 나머지 그림표가 없어요. 이런 거 볼 필요 없고 이거는 이제 김홍도 그림이거든요. 김홍도의 무동이라는 그림이에요. 아마도 김홍도는 정조의 스파이? 이렇게 좀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아마도 아까 김홍도가 풍속화에만 능한 게 아니고 진경산수화라든가 군선도 다양한 어떤 회화에 능했던 인물인데 풍속화로 많이 알려진 건 아마도 정조가 민생의 어떤 그런 민생의 모습을 조금 아마 김홍도를 통해서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홍도가 이제 아마도 저작거리 같은 데 많이 나가서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조의 스파이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 건데 요게 이제 월하정인 달 아래 달 아래 월하 달 아래 두 명의 정붙은 남녀가 이렇게 있는 거 월하정인이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2번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근현대사 쪽으로 가겠네요. 자 보시면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나왔죠. 자 이날 밤 우정국에서 낙성연을 열었는데 총판 홍영식이 주관하였다. 자 지금은 우정국이란 게 나왔죠. 음 자 요거 보시고 자 민영익도 우영사소 연하에 참가했다가 불을 끄기 위해서 문 밖으로 나왔다. 밖에 흉도 여러 명이 휘두른 칼에 맞다가 민영익이 칼에 맞아서 당상 위로 올라와 쓰러졌다. 왕이 경우궁으로 저철을 옮겨가자 박비빈과 동궁도 황급히 따라갔다. 깊은 말 이올 다케조의 신입조의 군대가 이거와 호의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아 보니까 이제 우정국 지금 뭔가 우정국 계곡 파티 때 계곡 축하연이라고 하죠. 이때 이제 홍영식이 우정국 총판이었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아마도 일부 세력이 아마도 뭔가 사건을 져지는 것 같아요. 이때 계곡 축하연 때 있었던 사건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딱 이거밖에 없죠. 뭐 할까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 급진개화파들의 어 한마디로 이제 정치적 변란이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때 이제 주로 누가 있습니까 급진파 사대부 우리가 이 급진파 사대부 아 급진파 급진파 사대부가 아니고 급진개화파죠. 음 급진파 사대부는 정도전이고 급진개화파 우리가 흔히 이들을 개화당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화당 음 이들이 주도했던 거고요. 음 주도해서 이제 이런 어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사건 우리가 충분히 갑신정변에 대한 내용을 안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자 최익현 민족시등이 주도했다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이제 을사의병 이 되겠습니다. 을사의병 을사늑약 이후에 을사늑약 이후에 이제 전북과 태인 등에서는 최익현이 그리고 충청도에 있는 홍주성에서는 민종식 등의 양반유생들이 그리고 여기 또 누가 뭐 저기 동해안 쪽에서는 동해안 쪽에서는 이제 평민의병장이었던 신돌석 등이 을사의병을 일으켜야 되었던 거죠. 자 한성주역이 체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자 한성주역이 체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갑신정변의 어떤 전개과정 그렇죠. 전개과정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물론 3일 반에 끝났죠. 3일 천하라고 하지만 그냥 끝났죠. 그리고 결과를 알아야 돼. 결과는 결국은 급진파들이 어떻게 돼. 급진개화파들이 결국은 죽거나 망명을 가거나 그랬죠. 홍영식은 이때 피살대했고요. 그때 이제 박영효 그다음에 김옥균 등은 일본으로 망명 갔고 나중에 김옥균은 다시 붙잡혀서 그렇죠. 결국 죽음을 당합니다만 우리 결과를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급진개화파가 몰락했다. 뭐 이거 하나 하고 당시 일본이 분명히 이때 갑신정변 때 일본이 도와주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자기네들이 도와주는 과정에서 피해를 이뤄봤다라고 하면서 피해를 이뤄봤다 하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한성조약이라는 걸 체결하게 합니다. 이거 어이없는 조약이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한성조약이라는 걸 체결하게 하고 이게 우리나라와 조선과 일본 간에 맺은 조약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도와주기로 했지만 우리도 피해를 이뤄으니까 배상금 줘 이런 거죠. 배상금 13만원 아 배상금 15만원을 이때 아 11만원 정도 배상금 11만원인데 되게 커요. 우리가 임오군란 때도 재물포조약에서 배상금 50만원 줬거든요. 이것도 이제 너무 많다 해서 50만원도 5년 할부로 갚습니다. 그런데 또 2년 후에 또 이제 뭐야 한성조약으로 또 이제 배상금 지불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공사관 신축비용을 또 내래 공사관 우리 피해 입었다고 하면서 공사관 신축비용 내라 이렇게 맺은 조약이 한성조약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값신정면 이후에 일본과 우리 조선 간에 맺은 조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라를 평화 보호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다. 폭정을 제거하고 민들을 구한다. 이거는 뭐일까요? 동학농민운동이 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 이게 이제 동학농민운동 1차 봉기 때 내세웠던 대표적인 구호들이에요. 1차 봉기 때 자 구식군인들에 대한 차별대가 발달이 되었다. 이건 이모군란이 되겠고요. 이모군란 그렇죠? 이모군란 처음에 82년도 이모군란 사건의 수습을 위해서 박규수가 안핵사 박규수 안핵사로 갔다. 감찰관 안핵사로 갔던 거는 이거 언제일까요? 이거 이제 진주밀란 때 같은 거니까 임술농민 봉기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임술농민 철종 때 있었던 임술농민 봉기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정답은 우리가 이제 갑신정변이라는 키워드 몇 가지를 통해서 2번을 충분히 체크할 수가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다음 상소가 올려진 이유입니다. 또 뭐 사건을 제시하고 그 이후의 모습을 또 찾는 거네요. 자 진실로 황준의 말처럼 러시아가 비록 병탄할 힘과 침략할 뜻이 있다고 해도 장차 만리받게 구원을 앉아 기다리며 홀로 갔건 오랑케들 싸우겠습니까? 이야말로 이해관계가 뚜렷한 것입니다. 지금 조정은 어찌 백해무익한 일을 해서 러시아 오랑케에는 없는 묘함을 갖게 하고 묘기에는 일도 아닌 것을 일로 삼게 해서 오랑케를 불러들이려고 합니까? 지금 이게 황준원 황준원의 사람이 바로 황준센이에요. 황준센 이 개인의 어떤 외교 전략으로 쓴 문서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게 조선책략이라는 거예요. 조선이 너희가 가져야 될 방책과 전략을 내가 썼다 라고 하면서 조선책략이라는 걸 씁니다. 이 조선책략을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은 얘기가 청외교관이니까 청의 입장을 대변한 글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정확한 이름은 사의조선책략이라 해서 개인의 의견이지만 외교관이 만금 사실상 청의 외교 전략이었다. 청은 항상 누구를 두려워하냐 미국, 일본보다는 항상 가까이 있는 거 항상 청은 우리 조선을 자기네 우리를 속국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우 그렇지 못한 거야. 뭐 때문에 러시아라는 애가 지금 자꾸만 누구를 이 조선을 자꾸만 가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를 막아야 된다는 게 일단 청의 입장이에요.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방러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조선이 너희들이 가져야 될 전략은 무엇이냐 친중하고 친중 중국과 친해야 되고 결일 일본과 결탁해야 되며 그 다음에 연미해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기서 이건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니까 요게 이제 중요한 거지. 그래서 청의 주선으로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게 된 겁니다. 자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당시 이게 막 전해진 거 이게 이제 어디에 왔냐 고종이 이 책의 내용을 이제 파악하게 된 거예요. 누가 갖고 왔냐면 2차 수신사 일본에 다녀왔던 2차 수신사였던 누가 김홍집이란 애가 김홍집이 이 책을 고종한테 보여준 겁니다. 고종한테 보여주면서 얘기하기로는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니까 고종이 그래 한번 추진해보자 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여기에 반발한 게 누구냐면 이 소신사였던 영남에 있는 유생들입니다. 아유 어찌 이 알지도 혐의도 없는 이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이 미국이란 나라를 끌어들인단 말입니까 라는 거죠. 혐의도 없는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잘 모르는 나라를 끌어들인 건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라면서 당시 이만손이 작성했던 게 영남 영남만인소예요. 영남만인소 하지만 고종은 이거를 어떻게 했다? 수락하지 않았죠.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이만손을 유배를 보내버리면서 사실상 이제 이걸 허락하지 않고 결국은 미국과의 조약이 체결되게 되죠. 이게 바로 조미수호통상조약이 되겠어요. 알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이외의 모습이니까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이 미국의 조약체계를 반대했지만 결국 미국의 조약이 결국 체결된 거 아니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81년도에 갔다 왔다가 81년도에 이만손이 한 말씀하시다가 그 다음에 전혀 무시되고 82년도에 결국은 미국과의 조약이 체결된 겁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어제 헌부대와 광성부 이거는 신미양료 1870년도 이거는 흥선대원군 집권시기 때 있었던 내용이고요. 운요호가 이거는 고객님께 이거는 강화도 조약의 배경이 됐던 사건이죠. 1875년 강화도 조약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강화도 조약의 어떤 직접적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 포에 겪고 운요호라는 함대를 끌고 와갖고 우리한테 함대 갖고 와서 포를 막 싸댄 거예요. 그러자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일본과 드디어 이제 조약을 체결하게 된 건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되게 수동적인 거잖아요. 결국 일본의 어떤 공격이 못 이겼다. 그 전에 프랑스 공격을 어떻게 막아냈고 미국의 신미양료 공격을 어떻게 막아냈어. 그런데 우리도 그만큼 흥선대원군이 물러난 뒤에 통상개화론의 어떤 그런 모습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도 아 우리도 개화를 해야겠구나 라는 인식이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찰나에 일본이 이제 포를 싸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개항을 요구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분위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무조건 수동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프랑스 공격이 외교장각 약탈했다. 이건 병인양료니까 1866년도 병인양료 가 되겠고요. 2차 수신사 김홍집이 존칙약을 들여왔다. 요거는 요거 오기 전에 했잖아. 그렇죠. 요거 착각하면 안 돼. 이후의 모습이잖아. 그러니까 요거 한 거는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발한 겁니다. 그렇죠. 반발한 거니까 요거는 바로 직전의 모습이죠. 요거 이제 사료 바로 직전의 모습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4번입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이곳 운영궁은 가의 개인저택으로 그의 아들인 고종이 태어났다. 아들이 고종이야. 그렇죠. 그래서 고종이 직위하면서 궁에 치고는 운영국이 되었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의 아들 고종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뭐 딱 알겠네요. 누굴까요. 뭐 흥선대원군이 밖에 더 되겠어. 그렇죠. 흥선대원군 그럼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럼 대원군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원군의 어떤 그런 활동 설명 찾아보시면 되는 거죠. 자 주자수 설치했고요. 개미자 주자한 거. 이거 조선 태종이죠. 그렇죠. 태종. 주자소. 활자를 주자입니다. 개미년에 만든 폰트. 개미 폰트. 개미년도에 만든 글자. 금속활자입니다. 금속활자. 이거 좀 금속활자. 이거 알죠. 있죠. 이거 금속활자. 이거 주자한 거. 이거 태종이었죠. 세종. 세종은 뭐 했었죠. 개미자 설치했죠. 개미자 설치했고 인생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식자판을 고안했었죠. 식자판. 글자 심는 식자판을 고안했었는 게 그 다음에 세종이었고요. 자 속대전 편찬. 경옥대전은 성종 때. 속대전은 조선후기 영조때가 되겠습니다. 양반에게도 군포를 주어서 호포제. 그렇죠. 양반에게도 모두 부가라라는 호포제. 삼정의 문란을 극복하고 삼정의 문란을 개혁하기 위해서 당시 전정의 문란을 개혁하기 위해서 양전사업 실시했다. 그리고 토지의 겸병을 금지했다. 그 다음에 군정의 문란을 개혁하기 위해서 자 군정. 이제는 포를 다 내라라고 하는 거죠. 양반도 내라라면서 뭐 했다? 호포제 실시했다. 그리고 황국의 문란을 조금 시정하기 위해서 이제는 마을에서도 그냥 각자 알아서 이제 창고에서 이제 나눠주도록 해라. 개별적으로 알아서 마을 단위로 해라라면서 사창제 실시했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모르는 게 흥선대후군의 삼정의 개혁의 내용을 아신다면 충분히 3번으로 접근하실 수 있다는 거죠. 삼정이정청. 물론 이분도 삼정의 문란을 개혁하기 위해서 삼정이정청 설치한 건 언제예요? 이때는 세도정치기 때 뭔가 무마하려고 정리하기. 삼정을 정리한다 해서 이거 굳이 왕을 얘기하자면 철종이고 삼정이정청에 설치해 기여했던 인물이 누구냐? 철종 때 박규수였죠. 안핵사로 파견됐던 박규수의 건의로 삼정이정청이 설치가 된 거고요. 유기전 이외에 시전상의 특권을 폐지하는 시내통공. 시내통공? 누구? 정조가 되겠네요. 정조. 정조. 시내통공. 오케이. 정답은 그래서 몇 번요? 3번입니다. 대원군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35번 가볼까요? 가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가하단체 어떤 단체인지 한번 볼까요? 키워드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자, 박상진, 모범수준단, 박상진, 김한종 등의 사형선고를 선고한다는 판결문이 있고요. 이들은 풍기광복단과 조선국권회복단의 일부 인사를 중심으로 자, 1915년도에 결성되었습니다. 자, 광복단과 그렇죠? 회복단이 만들었습니다. 회복단. 그래서 광복단과 회복단. 광복회가 되겠어요. 무슨 광복회? 대한광복회. 1915년도에 만들어졌던 국내 단체였었죠. 국내 비밀교사단체였습니다. 국내 비밀교사단체의 대한광복회. 이때 만들었던 게 박상진이, 박상진이, 그 다음에 누구? 김좌진 등의 혁신유림계가 중심이 돼서 만들었고요. 국권을 체복하냐고 하는 거지. 그래서 신민회를 모델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신민회를 모델로 삼아서 비밀결사로 비밀결사로 이제 뭐 하려고 했냐? 군자금을 모금해서 이 군자금을 가지고 그 다음에 무관학교를 만들어서 독립운동하려고 한 거죠. 무관학교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군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친일부호들을 이제 좀 처단하려고 뭐 행영부 이런 걸 설치하기도 합니다. 행영부. 형벌을 집행하는 행영부 같은 걸 설치해갖고 친일부호들을 처단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 친일부호. 친일부호들을 처단하고자 했었다. 그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신민회를 약간 계승했던 거예요. 신민회를 조금 계승해갖고 신민회를 모델로 삼아갖고 공화점을 추구했습니다. 공화점. 공화점을 추구했다. 뭐 이런 것들의 내용까지 우리가 대충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조선혁명선언을 활동지침으로 삼았다. 이거는 의열단이 되겠고요. 의열단.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만들어진 비밀교사. 이때 1910년대에는 대한강목회와 더불어서 덕북회는 공화점이었지만 또 하나는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복벽주의. 즉 전제군주제를 다시 회복하고자 해서 만들었던 게 독립의군부가 있어요. 이건 임병찬. 누구냐면 최익현의 제자였습니다. 이게 이제 독립의군부. 독립의군부가 되겠고요. 105인 사건으로 해체됐던 건 이거는 신민회가 되겠죠. 11년도에 해체가 됐었습니다. 신민회. 중천개편을 통해서 의회설립운동. 독립협회가 되겠죠. 독립협회. 독립협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공화정치의 군대 국민국가 수립을 목표로 했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나왔죠. 경제적 구국운동이 나왔습니다. 경제 구국운동. 우리가 경제적 침탈에 맞서서 우리가 이걸 저항하는 대응하는 모습들이 어떤 게 있는가 라는 거죠. 아간파천 이후 심화된 외세의 경제 침탈에 맞서 구국운동이 전개되었는데 각각의 그 단체들의 구국운동의 모습을 여러분들 오른 걸 찾아보는 거죠. 독립협회는 뭐였다? 대동상의 장통회사 이건 주로 보부상들 이라든가 뭐 객주 여각들이 중심이 됐던 거고요. 상회들입니다. 이거는 사실 상회사예요. 상회사. 상회사. 주식회사 같은 거죠. 일제 일본 상인들의 경제 침탈에 맞서서 뭐 보부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객주 같은 이런 어떤 상인들이 이제 상회사를 차린 겁니다. 80대 초반에 이런 것을 만들었던 거죠. 독립협회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자 두 번째 러시아의 저령도조차 요구를 저지했다. 자 저령도조차 요구 저지 자 저령도조차 요구 저지라고 하는 거는 이게 독립협회가 되겠네요. 이게 독립협회 독립협회에서 이제 저령도조차 당시 부산에 있는 저령도에다가 러시아가 뭘 만들려고 했냐 저탄소를 세우려고 했어요. 저탄소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석탄을 저장하는 창고 결국 뭐냐면 러시아는 항상 남하였거든요. 남하를 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나라의 부동항 아니면 동아시아 쪽의 부동항 얼전 항구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이제 아래쪽으로 동아시아 쪽으로 내려가려면 항상 우리가 뭐가 필요해? 우리나라의 중간에 이제 거점지 약간 좀 원료 연료를 좀 넣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항구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령도에다가 저탄소 공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요거를 이제 독립협회에서 이제 무마시켰던 거죠. X 그러니까 한국중앙총상위는 이거는 시전상인들이 만들었던 단체고 주로 시전상인들은 주로 뭐였냐면 독립협회와 연계해서 이제 철시투쟁이라던가 아니면 각종 상권수호운동을 펼쳐나갔던 게 시전상인들이고요. 이거는 딱 대한제국이기 때 만들어진 시전상인들의 단체입니다. 그렇죠? 황국 대한제국 때 중앙에 누가 있어요? 시전상인이겠죠. 그렇죠? 자 일제의 황무지기한권 철회시켰다? 보완에 맞고요. 이게 정답 맞고요. 금주규별을 통한 차관갑기운동 국채보상인들기가 뭐예요? 빚갑자 하잖아요. 당시 국채 1300만원을 빚갑자 갚자라는 거니까 맞는 거고요. 정답은 그래서 옳은 거니까 디귿과 리귿 충분히 정답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정답 5번이고요. 자 37번입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라는 건데 자 소재지는 뭐 여기 역사권인데 영국군 묘 이렇게 적혀있네요. 이곳은 영국이 함대를 보내 조선에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령했던 이 사건과 관련된 장소인데 영국 묘지 근처에 포대 설치한 곳 막사 자리 녹슨 전선 케이블 테니스장 등이 있다. 무슨 사건? 뭐 알죠? 갑신정변 이후에 영국군이 어디를 우리나라 남해에 있었던 거문도란 섬을 불법적으로 점령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거문도 사건이 되겠죠. 이때 영국에 영국이 주도해가지고 일으켰던 겁니다. 이때 영국이 왜 우리나라 남해쪽에 있는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했냐? 뭐 때문에요? 러시아의 남한을 저지하게 한 거예요. 러시아가 84년 갑신정보를 전후로 한 시점에 우리나라 쪽에 자꾸만 이제 우리가 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비밀 조약을 체결하려고 시도하면서 항군을 자꾸 얻으려고 계속적으로 찝찝거렸단 말이에요. 그때 영국군이 이걸 이제 눈치채군을 러시아의 남한을 저지한다는 목적으로 함대를 거문도라는 섬에다가 배치시키고 러시아의 남한을 저지시켰는데 이게 87년도에 이제 러시아가 알았다. 안 하겠다. 내려오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고는 이제 영국군이 철수하게 됐던 겁니다. 이게 딱 갑신정변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대각적으로 요쯤입니다. 요쯤 요쯤 러시아하고 이제 우리하고 조러수호 통상조약도 맺고 하는 그 시점 요게 다에 해당한다. 시기를 어느 정도 대충 유추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 요정도 시기는 우리가 충분히 체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이게 정답은 3번 다가 되겠어요. 자 38번 가겠습니다. 경상남도 양산 출신이었어요. 양산 출신 유리로 뭐 중요한 게 아니죠. 3.1운동 직후 상하이로 망명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군사 및 선전활동을 위해서 의용단을 조직했고 안창호와 함께 운영해 힘쓰다. 안창호와 함께 뭐뭐 운영해 힘쓰다. 바로 젊은 나이에 순국했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가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건데 상하이로 망명해서 뭐에 참여했다? 요게 뭘까요? 3.1운동 직후 상하이로 망명해서 가에 참여했다. 이게 임시정부죠. 임시정부. 그렇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정부 이름은 여러분들이 여러 임시정부가 있으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통합운동이 통합단체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 임시정부니까 그 상하이로 망명해서 임시정부 밖에 더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 아닌 거 찾아보면요. 아닌 거 찾는 거니까 구미연부. 주로 이제 외교활동을 전담했던 워싱턴에 설치했던 주로 이승만이 주도했었던 거죠. 맞는 거고요. 한의에 어떤 조직한 거 봤죠? 임시정부의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 이봉찬과 그 다음에 윤봉길의 활약이 있었고 그 이후에 국민당 지원을 받게 됐던 한의에 국당 김구가 상하에서 조직한 거예요. 임시정부의 위기 때 위기 시기 때 31년도에 상하에다 조직했던 거. 자 이륙양행은 교통구에 설치해서 국내와 연락을 취했다. 이륙양행은 그 다음 백산상회 당시 국내었던 연통제 그 다음에 교통구 그걸 설치해서 이런 걸 통해서 군자금 그 다음에 자금들을 모금했던 겁니다. 이거는 비밀행정조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1920년 초반에 연통제라고 하는 건 이제 군감 독감 군감 면감 독감 군감 면감에 이런 어떤 연락망을 형성한 겁니다. 연락망 그렇죠? 연락망 행정망을 하는 거고 교통국이란 거는 군자금 모금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통신조직인데 지금처럼 통신조직에서 무슨 전화통화 이런 거 가 아니라 군자금을 세탁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대표적인 유령회사 회사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군자금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통신조직망 정도로 구역하면 되겠습니다. 비밀통신조직망 대표적인 교통국의 역할을 담당했던 게 이룡양행 이게 조지쇼라고 하는 잘 기억하셔야 돼 아일랜드 사람이던 조지쇼가 운영하던 회사였어요. 이게 이제 우리 독립운동에서 상당히 기여를 했던 인물이었죠. 기여를 했던 거 누구라고요? 조지쇼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아일랜드 사람 조지쇼 이룡양행 역시 군자금 모금하기 했던 거 백산상회라고 부산에다 설치했던 거예요. 요거는 이제 안희재라는 사람이 이제 부산에서 역시 백산상회에 미리 있었던 회사였는데 여기서 이제 역시 군자금 같은 것들을 좀 세탁을 좀 해갖고 어디로 다 임시용으로 보낸 겁니다. 임시용으로 그래서 임정부에서 이거를 여기저기다 독립운동자금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 만든 거고요. 임시사료편찬을 줘서 한일관계 사료집을 간행했다. 그렇죠? 독립신문이란 것도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사료편찬 통해서 한일관계 사료집 이런 것도 만들었다. 맞고요. 태국서관 조선광문에 뭐 이거 나오니까 이건 뭘까요? 이거 신민애네. 그렇죠? 충분히 우리가 여기서 임시정부가 아닌 걸 충분히 골라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건 또 쉽네요. 1910년대 일제통치 무단통치잖아요. 그렇죠? 무단통치 무단통치기 때 10년대 무단통치기 때 모습을 찾아보는 거죠. 뭐 정치는 헌병경찰지하고 조선태흥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초지조사업과 산림령 엄령 조선광엄령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네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언론출판 집회의 결사의 자유가 있고 그럼 앞부부지가 사회니까 뭐가 있을까요? 교육헌장 국민교육헌장 이거는 이거 박정희 정부 때 1968년도에 발표했던 겁니다. 교육을 약간 통제하는 차원에서 박정희 정부 때 이걸 한 거고요. 이거는 1924년도 20년대 우리가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하자. 그에 대한 무마책으로서 우리가 대학을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 무마책으로서 일제가 이제 만들어준 대학이 정성제국대학이 되겠고요. 한성사목의 관제는 우리가 이제 2차가보기역 때 고종이 우리 근대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지덕체를 간춘 근대적 인재를 양성하자. 라는 차원에서 이제 교육입국조서란 걸 반포하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학교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학교를 만들기 전에 뭐가 필요해요? 선생님부터 이제 육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범학교를 만들었던 겁니다. 이게 2차가보기 95년도 1895년도 모습이고요. 소학교 명칭을 국민학교로 변경하였다. 황국신민 그러면서 우리가 전시체제가 전시체제가 확대가 되는 40년도 가서 이제 국민학교로 변경을 했던 거고요. 자 보통학교 수업연한이 4년이었다. 이거 언제일까요? 10년대는 4년이었죠. 보통학교 4년. 이게 이제 20년대 문화통치로 바뀌면서 이제 보통학교의 교육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조금 늘려주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때는 4년이었다라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제 40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요 60만세운동 자 1926년도 60만세운동이었습니다. 순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때 이제 주로는 누가 사회주의와 사회주의의 사회주의 단체였던 고성공산당 여기에 민족주의 계열이었던 천도교가 조금 도와줬던 겁니다. 당연히 비타협적 민족주의자겠죠. 타협적 민족주의자들 즉 자치론자들은 이제 친일세력화 되었던 거고요. 자 여기에 이제 누가 가담했습니까? 학생들이 가담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회주의 단체가 이제 만들어놨던 각종 경문들 이런 것들이 사전에 다 발각이 되어버린 거예요. 발각이 되면서 이들이 주도 못하고요. 학생 그때 이제 그 학생단체가 조선학생과학연구회라고 했어요. 학생과학연구회라는 전국 동아리죠. 말은 과학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들이 이제 뭔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포석으로서 만들었던 단체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주도해서 했지만 순종의 인산이라면서 일본은 경험이 있거든요. 인종의 고종의 인산일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했고 하루 만에 끝나버렸던 거예요. 하루 만에 끝나버렸지만 그래도 사회주의 민족주의가 뭔가 합칠 수 있는 계기 연대 가능성이 보여준 거예요. 연대 가능성 오늘 보여줬던 대표적인 사건이 60만세운동이고요. 자 이건 1929년도에 있었던 광주구부 중학생 충돌 사건이 이건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되겠네요. 광주학생 항일운동 이건 우발적인 거였죠. 준비가 아니고 우발적으로 우리나라 학생과 일본 학생 간의 패싸움 편싸움으로 시작된 사건인데 우리 학생들에 대한 우리 학생들을 검거하고 일본 학생들 풀어주고 우리 학생들 검거한 다음에 조사를 하자 여기에 이제 학생들도 열받았고 그 학생들 부모님도 열받으면서 이게 점차점차 전국으로 퍼지면서 3.1운동 이래 최대 민족운동으로 전개됐던 게 바로 광주학생 항일운동이고요. 여기에는 누가 신간회라는 단체에서 누구를 모를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다라는 거 되게 중요하죠. 이거 시험들 잘 나오고요.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이 전국적으로 퍼진 이 운동을 계기로 민중대회로 이걸 확대시키려고 합니다. 민중대회로 개최하기로 시도했으나 개최를 시도했으나 개최 개최를 시도했으나 시도하고 결국 발각되고 결국 무산되고 말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거 사실 사이에 있는 거 3.1운동 이거 19년도고요. 광복을 대비해서 광복 동맹? 아 이거는 44년도 이건 광복 바로 직전의 상황이에요. 조선현병군이 영릉가에서 승계됐던 이거 32년도의 만주연합작전 만주에서의 한중연합작전의 모습이고요. 민족 유일당동의 일환으로 신간회가 창립되었다. 이게 정답이죠. 잘 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연대 가능성이 엿봤잖아. 그 연대 가능성 속에서 이제 정우에서는 그 다음 조선 민흥회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신간회가 27년도에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져요. 그때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광주학생 항일운동 때 신간회가 이거를 진선전을 파견했던 거니까 당연히 이거 터지기 전에 만들었으니까 파견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27년도니까 이거 맞아요.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고요.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의 조선의용대 이거는 이 조선의용대라는 거는 중국 관내에서 조직된 최초의 무장조직이거든요. 한인 무장조직입니다. 이거는 중일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중국이 우리가 중국당에서 군대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줘요. 이게 38년도의 일이에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여기 4번이 충분히 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흐름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꼭 체크를 좀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41번 가볼까요? 자 다음 대화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강주룡의 강주룡의 을밀대 사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31년도 30년대 이후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이제 개인 차원에서의 어떤 하나의 노동운동이죠. 노동운동. 음 1인 10위입니다. 노동운동이지만 이때 1인 10위 운동들이 벌어지는 건데 이게 30년도 이후에요. 음 30년도 이후 자 이 사건인데 이 사건은 자 보시면 조선 노동총동매 자 우리가 노동운동의 방향이 1920년대하고 1930년대하고 달라요. 그렇죠? 이때는 주로 뭐한 거야? 생존권 투쟁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로 노동운동이니까 농민운동 빼고 노동운동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때는 뭐예요? 뭐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라 아니면은 뭐 근로조건을 개선하라 먹고 사는 문제가 중심이었다면 이게 이제 그 계기가 됐던 게 노동운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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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29년도 원산노동자 총파업입니다. 이 원산노동자 총파업이라고 하는 이 노동운동을 계기로 해갖고 당시 일제는 우리의 모든 노동운동 농민운동을 불법으로 규정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까지는 이 전까지 원산노동자 총파업 전까지는 큰 단체 중심이었거든. 어떤 단체? 1924년도에는요 조선 노동총동맹 그리고 1927년도에는 조선 노동이 노동자와 농민인데 이게 분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분화가 되면서 노동총동맹으로 이게 지금 어쨌든 분화가 됐다 할지라도 다 큰 단체들 중심으로 이제 농민운동 노동운동이 전개했다면 이걸 계기로 모든 노동운동 노동운동이 불법으로 규정되고 하니까 이때부터는 어떻게 한 거야? 사회주의와 연계한 사회주의와 연계한 불법이니까 비합법적 그리고 사회주의와 연계했으니까 혁명적 노동조합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노동조합 또는 농민조합 이런 것들을 구성을 통해서 이제 조그만조그만 소규모로 이제 이렇게 노동운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거죠. 뭐 이런 거에는 뭐 1인 시위 같은 강주룡 을밀대 사건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성으로 이뤘다 이건 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총파업이 일어난 계기가 됐다. 아니죠. 이 계기로 해갖고 이런 운동이 벌어진다고요. 대한민의신보 이건 1910년대 폐간되고 맙니다. 신문은 없고요. 대한민의신보 동아일보라든가 조선일보에서 뭐 이렇게 이걸 보도했겠죠. 자 임금사케 방대 도동조건 개선 등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생조구 투쟁에서 이런 큰 단체 중심이었다면 이때도 이제 비합법적 혁명적 노동조합이지만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건 항상 똑같아요. 뭐야. 역시 마찬가지죠. 임금사건 방대 노동조건 개선 이런 것들이 중도가 됐겠죠. 충분히 4번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백정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을 목적 차별 때문에 일어났다. 이거는 형평운동이죠. 저울형자의 평평할평자 그래서 1923년도에 백정 이학찬이 진주에서 조선형평사를 세우고 처음 이제 시도했던 게 형평운동 백정들에 대한 신분해방운동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1923년부터 시작했다. 20년대에 있었던 백정들의 신분해방운동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 사건은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42번 가볼까요. 10년 후에 조선을 생각하라 라면서 어린 사람을 어린 사람을 가까이 하고 속이지 말고요. 어린 사람에게 경어를 쓰세요. 동물원에 자주 보내주세요. 자 22년도 어린이에 대한 거네요. 그렇죠? 이게 딱 봐도 어린이 운동이네. 어린이 운동 또는 소년운동 요렇게 합니다. 요걸 주도했던 단체가 어떤 단체였냐. 예 천도교 손은회입니다. 천도교는 동학을 계승한 종교라고 했습니다. 동학을 계승한 종교로서 동학 자체가 원래 인내천 평등이었죠. 그래서 평등에서도 여성과 어린에 대한 인격을 존중하기도 했었던 게 천도교입니다. 그러면서 이 천도교 소년회에 소속이었던 누구 우리가 알고 있는 소파방정환 당시 천도교 3대 교주였던 손병희의 사위였어요. 김기전 이런 분들이 주도해가지고 잡지 어린이라는 어린이 잡지 요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잡지 어린이 요런 것들을 만드시면서 점차점차 어린이 운동 그래서 요게 간 다음에 플러스 어린이날까지 어린이날 재정까지 요거 까지 우리가 체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천도교와 관련된 거니까 보시면은 잡지 근우를 발견했다 이건 근우회고요. 여성단체입니다. 20년대에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신간의 자매단체였던 근우가 근우회에서 근우를 발견했던 거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단체이고 또 하나 신간회의 신간회의 자매단체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김기전 방정환이 주도했던 천도교의 소년회 맞죠? 발명학회 과학문 보호패를 창립했다 이거 말도 안 되고요. 그렇죠? 가게 하나에 제정했다 이거는 조선어 연구회가 되겠고요. 조선어 연구회 그게 이제 나중에 30년대 가면 조선어학회로 이제 확대가 된 거죠. 대성학교 오산학교 하니까 딱 봐도 누구죠? 이건 신민회가 되겠네요. 신민회 충분히 구별할 수 있겠죠.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3번 가겠습니다. 다음 법령이 발표된 이유입니다. 회사령 폐지입니다. 폐지 그래서 앞으로 폐지에 의해서 구령에서 설립한 회사로 이형이 당시 존재하는 것은 조선민사령에서 설립한 것은 폐지한다. 언제 폐지했어요? 1920년 1910년도에 제정하고 11년도에 이제 시작을 한 다음에 20년도까지 운영했던 게 이겁니다. 원래 회사령이라고 하는 것은 딱 봐도 뭐였냐면 우리나라 민족주의 우리 민족회사를 억압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딱 뭐한 거야? 허가제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한테 협력하면 허가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허가 안 해준다 해서 10년대 민족기업들 다 죽여놨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왜 이걸 회사령을 폐지하냐? 자 1918년도쯤이에요. 1918년도 이제 1차 대전이 끝났거든요. 1차 대전에 일본은 승정국이 되시고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받으면서 일본 경제는 정말 관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 기업들이 이제 포화상태에 빠진 거야. 국내가.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이제 어디로? 우리 조선지역, 한반도지역으로 이제 몰려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일본 상품도 몰려들어오고 시작하고 일본 기업도 몰려들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허가하면 너무 절차가 복잡해요. 그래서 폐지해버리는 거죠. 폐지함으로써 이제 뭐만 하면 되는 거야? 회사령을 폐지했다. 폐지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회사를 못 만들어요? 아니요. 만들 수 있어요. 뭐만 하면? 신고만 하면. 일본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회사도 만들어진 거지. 그런데 일본은 우리 회사 만드는 걸 방해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미 10년대 다 죽여놨거든요. 죽여놨잖아. 죽여놓으니까 이제 뭐하는 거야? 우리 기업들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경성방지주식회단이 평양 메리아스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평양 고무신 공장 이런 어떤 민족 기업가들이 이제 우리 기업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 기업들이 들어왔다면서요. 이제 신고하면 일본 기업들도 엄청나게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일본 기업과 상대가 돼야 하는데 경쟁이 안 되잖아요. 경쟁력이 딸려요. 딸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우리 기업들은 자기들 물건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애국심에 호소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조선 사람은 누구 거 써야죠? 조선 것을 써야죠. 우리가 만든 건 누가 써야죠? 우리가 써야죠. 무슨 운동이에요? 당연히 물산장려운동 애국심에 호소해갖고 국산품을 쓰자라는 물산장려운동이 퍼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걸 통해서 충분히 회사령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볼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네요. 조선 물산장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방공령이 선포되었다 함경도에서 이게 89년도 이렇게 되겠고요. 물론 방공령이 철회가 되고 말이죠. 동양척시주택회사는 우리 토지를 약탈하기 위해서 만든 일본의 국책회사인데 만들어진 건 토지조사 사업 때에 상당히 동양척시주택회가 주도해서 토지조사 사업에서 많은 활동을 하죠. 하지만 만들어진 건 국권피탈 전에 8년도에 만들어지고요. 한성은행 대한천은행은 1897년, 99년도에 만들어졌던 대한제국기 때에 만들어진 거예요. 대한제국기 때. 대한제국기 때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은행들입니다. 우리 민족 자본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만들었지만 다 금방 끝났죠. 나중에 화폐정리사업하는 그중에 사실상 은행이 문 닫아버렸습니다. 자, 메가타의 주도로 화폐정리사업이 실시되었다? 이건 1905년도입니다. 5년도, 5년도.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이죠. 이 흐름 패턴만 보면 돼요. 나머지는 이상한 것 같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일단 어떤 게 정확하게 이 맥락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문제의 맥락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우리가 나머지 것들이 처음 보는 거라 해도 쉽게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답은 그 안에 분명히 나옵니다. 알겠죠? 자, 44번입니다. 기억이 실시된 시기입니다. 기억은 어떤 시기일까라고 했을 때 일제 징용령 이후 강제로 끌려간 처우 딱 나왔네요. 징용령은 언제냐면 38년도에 나와요. 38년도에 징용령. 그 다음에 38년도 초에 지원병령 뭐 이런 거 나오죠. 지원병령. 그 다음에 43년도쯤에 학도지원병제. 이건 지금 제가 써드리는 거는 이거는 인적자원수탈입니다. 인적자원수탈. 44년도에 징병제 징병령 뭐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대 근로령. 정신대 근로령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근로령이 아이고 이렇게 해서 잘 안 보이겠네요. 근로령입니다. 뭐 여기는 이제 여성들을 이제 뭐 공장터 공장에다가 이제 뭐 강제로 이제 데려가기도 하고요. 아주 저임금으로 뭐 저임금에다가 사실 뭐 임금도 거의 안 주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아니면은 이제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로 이제 뭐 강제라기보다는 이제 속여갖고 이제 데려가기도 하고요. 뭐 이런 식인 거지.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특히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요 시점에 이제 국가총동원 예능이 발표가 되거든요. 국가총동원형 모든 것들을 총동원한다라는 국가총동원형 전시체제가 이제 본격화된 겁니다. 왜 이 37년도에 땅 터진 거거든. 이제 뭐한 거야. 이제는 중국 전쟁 중국과의 전쟁 아 만주 침략이 그치지 않고 중일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이제 본격화된 거죠. 그래서 국가총동원 예능 속에서 이런 각종 지원병제 징용용용 학도지원병제 징병제 적신태 근로령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이거 있었던 시기니까 일본군의 관도참변 이거 20년도 미세협정 1925년도 이거는 다 20년도에 있었던 만주지역에서의 만주지역에서 독립군의 활동이 되겠고요. 자 한국독립군의 대전자력도 이거는 한국독립군 지청천의 한국독립군이 주도해서 한중연합작전 이건 1930년대 초입니다. 30년대 초 만주사변 이후죠. 만주사변 이후 한중연합작전의 모습. 자 일제가 국민의 성과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자 이게 뭐예요? 창시개명 이때 맞네요. 이때 이거 안 하면 안 되겠죠. 안 하면은 이제 배급도 안 해주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일본인이 운영하는 관공서 같은 데 일을 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창시개명 정답은 그래서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충분히 맞출 수 있겠죠? 자 밑줄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놨습니다. 요게는 사실 2점이라고 보는데 3점이에요. 사실은 좀 어렵죠. 일본 교통 우지시의 글을 가리는 기업과 화해비가 세우는데 북간도 명동천에서 태어나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한 그는 일본 유학 중에 반연동 혐의로 송몽규와 함께 체포되었다라고 나오고 29년 아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생을 마셨다. 이 기념비 건립은 일본 시민들이 지적 모금하고 지자체를 선택해서 만들었다며 크다. 누구이냐면 윤동주 시인입니다. 대표적인 우리 저항신이었죠. 저항신이었던 윤동주에 대한 거예요. 윤동주 영화 동주도 있었죠. 자 오른 것 같은 거는 요거는 이제 광복 후에 유고집이 만들어집니다. 광복 이게 이게 아 광복을 보지 못하셨어. 광복 한 6개월 전 광복 6개월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후에 그의 어떤 시들을 모아가지고 시를 이제 모아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유고집을 편찬했다. 관행했다. 이렇게 부르는 게 맞고요. 어학회를 창립했다. 이거 아니고요. X고 여기 조선어학회. 여기 조선어학회 어떤 그 여러분들 뭐 기억할 필요 없는 최연배라든가 이국노라든가 이런 분들은 기억할 필요 없는 기억은 해야겠죠. 개인적으로 기억해야겠지만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이런 분들까지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체크. 어쨌든 요거 조선어학회 창립했고 한글 연구했다. 요거는 31년도부터 언제까지 42년도까지 조선어학회죠. 이게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결국은 다 음 검거가 되시면서 검거가 됐던 게 42년도 조선어학회 사건. 단선생활 개봉된 영화 아리랑 제작했다. 66년도 이제 나훈규가 되겠죠. 나훈규. 나훈규 아리랑. 자, 일제 침략과정은 선수로 한국통사 요건 박은식 선생입니다. 박은식. 앞에 건 나훈규. 카푸를 조직했다. 코리아 아티스트 플로리타리아 페더레이션 이라는 카푸. 그렇죠. 이건 사회주의 음 문학 조직이었었죠. 요거는 이제 24년도에 이제 25년도에 조직이 됐던 거고요. 요거는 이제 사회주의 민족단체인데 요거는 사회주의형은 없고 요거는 저항신이었습니다. 저항신. 정답은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가사건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저는 지금 가사건 70주년을 맞아 큰 넓게 나와있습니다. 이곳은 48년 토벌대가 제주도 중산간 마을의 초토화 작전을 피해 동광리 주민들이 두 달 가까이 은신했던 장소라요. 결국 발각되어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고요. 70주년 추념식에 참석한 대통령은 제주도민에게 깊은 사과와 위로를 정했다. 라고 나왔습니다. 48년도에 토벌대가 나왔대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아마도 광복쯤일 것 같아요. 아, 광복.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수로 한 사건인 것 같아요. 자, 이게 뭐냐면 제주 4.3 사건이 되겠죠. 48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의 배경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에까지 하면 쭉 설명을 해둬야겠지만 그 앞에 있는 직전의 사건부터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결국은 이제 남북한의 통합이 결국 무산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이제 유엔에서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분명히 임시정부를 수립하려고 했지만 이게 쉽지가 않았던 거죠. 결국 쉽지가 않았던 거고 결국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사실상 이제 이 통일정부 구상은 사실상 아까 많이 좀 멀어지기 시작하는 찰나에 미국이 유엔 총회에다가 음 인구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를 제안했고요. 그게 통과가 됐고 결국 유엔에서 한국 임시위원단을 파견해서 앞으로 이제 총선거를 어떻게 치룰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하려고 봤습니다만은 인구비례로 하게 되면 당연히 남한쪽이 좀 유리하기 때문에 북한쪽과 소련식에서는 그들의 입북을 입북 그렇죠.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요. 그러자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은 남한 지역에만 들어오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는 다시 한번 소총회를 연 거죠. 음 그래서 유엔 유엔에 한국 임시위원단이 들어올 수 있는 곳에서만이라도 선거를 치르자. 한마디로 남한 총선거가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5.10 총선거가 1948년 2월달에 유엔 소총회를 통과하자. 여기에 남한 내에 있었던 좌익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에서 이제 약간 좀 반란 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제 항쟁을 좀 벌인 거예요. 그 항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제주 양민들도 이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된 게 이게 바로 제주 4.3 사건이 되겠고요. 결국 이 여파로 이제 결국은 여기서는 이제 5.10 총선거까지 5.10 총선거도 여기서는 결국 치러지지 못했고 선거구에서 제외가 된 겁니다. 재원국회 선거구에서 총선거구에서 결국 이 제주도 지역은 제외가 됐던 거죠. 초기 때 제주 4.3 사건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남한 단독 선거에 대한 남한 단독 총선거에 대한 반발이라고 반발해서 이제 출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요거 탐구활동이니까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요거는 이제 유신 때의 모습이죠. 유신헌법 때 국가보의 이거는 이거는 유신이 붕괴되고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해서 만들었던 게 국가보의 비상대책위원회고요. 5년 단위면 직선제 시시한 계획이 이거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이죠. 6월 항쟁 6월 민주항쟁이 되겠고요. 비상국무에서 마련한 유신헌법의 내용을 검사합니다. 뭐 유신헌법과는 관련이 없고 이건 대한민국 정부 수립된 모습이니까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한 반발로 인한 사실들을 조사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47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발표한 정부의 통일정책입니다. 자 요거 통일정책이 누구냐 국민 여러분 나는 오늘 다시 이 자리를 빌어 붙게 돼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의 평화통일 제의를 빨리 하루빨리 수박하고 무력과 폭력을 포기할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평화통일만이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기림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 대한적십자사가 제의한 인도적 남북회담은 1천만 흩어진 가족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5천만 동포들의 갈증을 풀어주는 보금의 제의로서 나는 이로써 여러분과 함께하니 그 성공을 빌어 맞지 않습니다. 26주년 광복 26주년이니까 이거 언제일까요? 순서를 때문에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이 일단은 언젠지를 재략적으로 파악할 수 이런 것들도 좋아요. 힌트예요. 26주년이니까 45년도에 광복이 있으니까 71년도가 되겠죠. 이때 71년도쯤에 뭐하냐면 적십자회담이 열립니다. 적십자회담. 예비적십자회담이에요. 이게 71년도에. 이게 민간교류거든요. 이 민간교류가 이제 결국 물꼬리 떠갖고 72년도에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7.4 남북공동성명이 이루어진 거죠. 7.4 남북공동성명. 물론 7.4 남북공동성명은 당시 박정희 정부가 뭐 남북정책의 통일을 위한 어떤 그런 제안을 제안을 낸 건데 이건 사실상 이제 하나의 형식적인 퍼포먼스에 불과했었죠. 뭐 자주 그 다음에 평화 민족적 대단결이 각해서 3대 원칙을 편명하신 건데 이건 당시 반공이었어요. 박정희 정부는 당시 반공을 국제제일의로 내세웠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통일이래요. 국제정세 변화거든요. 당시 냉전이 완화됐었어요. 이때 닉슨 독트린으로 냉전이 점차 완화되는 분위기에 언제까지 계속 이거와는 반하게 반대로 반공만을 외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지금 국민들에게 그런 거죠. 보세요. 제가 그동안 반공을 내세웠지만 이제는 통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통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맡겨주십시오. 아마선 이걸 내세운 것 같아요. 근데 비공식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이거 딱 북한하고 딱 한 다음에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사회주의 체제로 우리는 우리대로 유신체제로 독재체제를 구축한 거죠. 뭐 명분은 그거예요. 명분은 보세요. 통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겠죠. 경제 요즘 위기죠.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치 위기입니다. 누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다 하겠습니다. 하면서 유신헌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켜버린 거죠. 거의 뭐 태종 세조급의 거의 왕권 강화 수준으로 이제 권력을 완전히 권력을 아주 극대화시켜버렸던 게 이게 바로 유신헌법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유신헌법을 묻는 게 아니고 이 통일정책을 묻는 거니까 박정희 정부 때의 통일정책 자 그래서 남북공동성명 7.4 남북공동성명 이후에 이 세 개의 평화통일 원칙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남북조절위원회가 되겠죠. 물론 한 두 차례 열리고 결국은 뭐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남북조절위원회 맞고요. 남북기본합의 선언은 이건 노태우 정부 때 91년도 이때는 냉전이 붕괴되고 붕괴되는 시점에 노태우 정부 때 모습이고요. 7.4 남북공동성명 요게 맞네요. 그쵸? 7.4 남북공동성명 때 3대 원칙 발표 이것을 이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남북조절위원회 한반도 비핵화공동성명은 남북기본합의에서 채택 이후에 여기가 이제 노태우 정부 때 남북기본합의 내용은 화해와 불가침과 그 다음에 교류협력이거든요. 불가침하기에서는 뭘 만들면 안 돼요? 핵을 만들면 안 되니까 이게 한반도 비핵화선언으로 계승되었던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태우 정부 때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그래서 기역과 디귿 몇 번이요?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8번입니다. 파란 눈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 사건이 뭐냐 파란 푸른 눈에 노격자로 불리는 독일 기자지 이러면서 위리겐 헌인치피터야 1980년 택시기사 김사복과 함께 광주로 가서 이 사건을 취재하면 세계에 알렸어 라고 났던 거죠. 택시운전사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뭘까요?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이죠. 광주민주화운동 신군부 집권 이후에 신군부 집권 이후에 신군부는 전국의 계엄력을 확대하면서 지금 현재 군사하면서 계엄력을 확대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의 기본권을 막 지금 현재 장악하면서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자 그때쯤에 전라도 광주에서 터진 거죠. 전라도 광주에서 터지는데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전두환의 신군부는 여기다가 공수부대를 파견하고 계엄군을 파견했죠. 계엄군을 파견하자 여기에 광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민군을 결성하게 되고 버텨나갔다가 결국 11도 채 안되는 기간에 결국 이분들은 무지막지하게 살해당하게 되신 거죠. 자 이때 이때 모습인데 이 사건의 계기로 계기는 뭘까요? 계기는 신군부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계엄력을 확대하고 하자 여기에 반발한 거죠. 그러면서 전두환 퇴진 독재 타도 그 다음에 계엄력 철폐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민주운동을 진행해 나갔던 겁니다. 전개해 나갔던 거죠. 3.15 부정선거가 됐던 건 4.19가 되겠고 4.19 혁명이 되겠네요. 베트남 파병에 대한 불안각서가 체결되었다. 불안각서가 체결됐다. 뭐 이거는 1966년도 이거 전혀 다른 거죠. 대통령 3선이 가능하던 헌법이 개념했다. 이거 69년도 369, 369 69년도에 3선 개헌한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또 한 번 박정희 정부 때 개헌을 한 거죠. 6차 개헌입니다. 국민의 직선제 요구를 구매한 사회성 호응 전치를 발표했다. 그러자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죠. 이거는 이제 5년 단임의 직선제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됐던 사건이죠. 민주화 운동 또는 민주항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답은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5.18 광주민주운동의 배격 찾는 거니까요. 자 49번입니다. 이 작전이 실행된 시기를 묻는 겁니다. 자 보니까 딱 봐도 뭘까 이거 인천 상륙제전이에요. 인천 상륙제전 인천 상륙제전 50년 9월달에 있었죠. 50년 9월달에 9월 15일입니다. 1950년 9월 15일 뭐 날짜를 알면 좋은데 이런 거죠. 북한군 침략했습니다. 서울 한강총이 끊기고 대전 함락됐습니다. 대전 함락되고 당시 대통령은 어디로 가서 부산에 갔습니다. 부산이 이제 임시수소가 된 거죠. 자 낙동강전선까지 막 밀렸습니다. 유엔에서 유엔 안보리 유한안전보장위에서 회의를 했고 결국 유엔군을 파견하기로 결정을 한 거고요. 유엔군 파견이 되면서 파견이 되면서 결국 인천을 끊기로 한 거죠. 인천에 상륙하기로 한 거고 인천 상륙제전을 펼치면서 서울을 탈환하게 된 겁니다. 서울 탈환이 이때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인천 상륙제전 후에 서울 탈환 어디까지 올라갔다? 저기 압록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압록강까지 쭉 올라갑니다. 압록강 전선까지 쭉 올라갔는데 누가 나왔습니까? 이때 중국군이 딱 참전하게 되면서 중국군이 막 밀고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서 흥남철수 플러스 어디가 서울이 다시 또 뺏깁니다. 서울 뺏긴 건 뭐라 그래요? 일사후퇴라고 하죠. 1951년 1월 4일 일사후퇴 자 일사후퇴 그리고 그 다음에 평태까지 밀리다가 다시 왔다 갔다 이제 고지 중간에 38도선 경계쯤으로 해갖고 왔다 갔다 하는 고지전이 막 벌어지고 결국 소련의 제안으로 휴즈회담이 시작되게 됐다라는 거죠. 뭐 이런 흐름들을 이렇게 파악하면 됩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항상 순서 문제 모를 때는 인천 상륙작전과 그 다음에 중국군 참전 요거가 요거를 항상 기점으로 두고요. 앞뒤를 모습을 여러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중답 2번이 되겠어요. 오케이 자 50번입니다. 다음 정부 시기입니다. 금융 외환시장에서 어려움을 했고 국제통화기금의 유동성 자금전을 지원했다. IMF 구제 요청이네요. IMF 그쵸? 인터내셔널 머니 펀드라고 해서 국제금융기금 아주 매우 싫죠. IMF 뭐래야? 되게 그치? IMF 폭탄에서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됐던 거예요. 언제일까요 이거? 97년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때죠. 김영삼 정부 말의 모습입니다. 참 개혁정치를 하시면서 잘하셨는데 이게 말년에 참 안 좋았었죠. 그쵸? 이 정부에 대한 모습을 찾는 거죠. 요거는 언제요? 1962년 시작한 거니까 박정희 정부 때부터 사실 박정희 정부라고 하긴 그건 그렇고요. 박정희가 군정 시작할 때 이제 처음 시작했던 거 군정 자 OECD 가입한 거죠. 96년도 OECD 가입했다. 개방화 세계화 내세우면서 OECD 가입했고요. 이때 WTO도 출범했고요. 그쵸? WTO 출범 그 다음에 우루가이 라운드 94년도 우루가이 라운드 해갖고 농산물 전면 개방이 이뤄진 게 94년도 UR 우루가이 라운드 타결이 됐던 거고 OECD 가입했다 뭐 이런 등등이 다 김영삼 정부 때 모습이 되겠죠. 한미자유주정이 체결되었다. 요거는 이제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발효가 된 건 이제 이명박 정부 때고요. 2차 석유파동 요거는 이제 1978년 뭐 9년 이때쯤이에요. 요거 때문에 이제 생긴 게 대표적인 게 유신분계까지 유신분계를 이제 시초가 되었다. 뭐 YH 무역도 이제 바로 2차 석유파동에 어떤 하나의 큰 피해를 좀 입었던 회사 중에 하나였죠. 유상매수 유상분배 농지개혁법 요거는 이제 언제냐면 1949년도입니다. 49년도 재정 50년도 시행했다. 시행했던 거죠. 요거는 이제 역시 언제냐면 이승만 정부 때 모습이 되겠어요.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9회 한국사능력검정신고금 기출문제 해설강의를 마무리했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한 것을 다시 한 번 또 한 번 보시면서 내가 뭐가 약한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회차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회차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